33년, 2년 8개월 동안 전부 다 일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의 한을 남겼지. 그러니까 예수가 초림주가 초림 될 주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재립이라는 명사를 남기고 2000년 연장해가지고 예수는 국가적 기준에 서서 로마 앞에 카인 앞에 불복해버리고 말았다고 가인 세계의 힘을 의지해 있으라는 민족도 없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시는 주님은 그때의 예수님 시대의 당제와 마찬가지 구역 성결의 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일리아가 올 줄 알았다니 공중으로 올 줄 안 왔어.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도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 줄 안 온다고 일리아가 새로운 딱같이 재탄감하여야 할 일을 역삼을 고쳐와져가지고 오시는 재림주는 재림주의야 재림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에서 전부 다 가정적 승리의 패권을 잡지 못하고 타락했던 것을 국가적 기준으로 탄감 복귀하려고 그러니 가정기준을 높여야지 수많은 가정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나라 자체가 전부 다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야하면 국가를 주무신 삼고 로마까지 가인, 아벨 기준으로 주무신 삼고 넘어서 해야 되는 거야. 가인이 사탄의 직접 장작권이야. 이래가지고 아담 가정에서 비참한 참사가 벌어진 것 같아. 물론 거기에 아벨이 나이 들어가지고 다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형님은 저 하나님이 제사를 안 보고 나 자기 제사를 받았고 자랑했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다는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뜻 앞에 하나님이 자랑받았는데 자기의 패권, 서명적 책임이 있다고 자랑하다는 망친다는 거예요. 나라를 부르면 제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여기서 말하자면 나 자랑하네. 이제 가야 할 더 깊은 어두운 골쟁을 찾아가가지고 맥히는 것이 있으면 깨끗이 정비할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이야. 그 다짐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복잡한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다짐과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이 방대한 영대를 순식간에 혁명을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기준 모든 만의의 존재가 출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 상대되는 아담가정과 해와의 몸을 기를 수 있는 영양소를 배출해서 매겨서 커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갖고 계신 만큼 하나님 자체의 주체적 관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가졌던 모든 사상 개념을 아담 해와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살 수 있는 가정을 중심 삼아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못 넘어섰어. 재림주가와 가져가지고 아담 가정에서 세계 승리의 판도 위에 아담 가정을 세워야 되고 세계 지상, 천상, 천국을 완성한 그 위에 예수 가정을 세워야 되고 세계 지상, 천상, 판도 위에 천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을 모시할 소명적, 사명적 책임이 있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고. 알게 하나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담을 출발할 때부터 나라가 문제가 아니었어. 세계였어. 선생님이 태어난 역사적인 내용을 여러분의 말은 모르지만 선생님은 예수의 혈적과 달라. 태어나는 다르게 태어났어.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비밀리에 훈수한 내용 얘기는 내가 잊지 않아. 어머님은 그것이 몽식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사실 그런 실체가 우리 어머니의 가족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쩌면 그의 원리에 요구한 것 마찬가지로 지상 세계에서부터 천상 세계에 수평 세계에 이천세계의 통일적인 내용을 가려가져 가지고 태어난 것을 내가 알고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보통 사람의 핏줄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한 번 결심하면 양보하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다 우리 집안도 문중도 전부다 전칙을 받는 문중인 만큼 할아버지 말하는 것은 절대 그것을 이루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은 그 불합도 드려야 할 이런 입장에서 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을 하려니 이 가정 자체가 얼마나 사탄의 제 1대 표준으로서 공격받은 역사적 사실이 완연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에 그것이 비밀리에 되어졌던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드러난 자리에 있어서의 천하가 다 할 수 있고 역사가 다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의 현실적 사실과 같은 투쟁의 역사를 거쳐와 가지고 전부다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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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선 오늘나 둘째 다 3대권을 중삼아 가지고 둘째 번 할아버지는 전부다 고향에서 쫓겨나 가지고 전부다 다시 돌아왔어 돌아가고 오래 못가서 돌아간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문윤국 할아버지는 셋째 번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 딸이 처음 퇴원한 것은 얼마나 피산만인지 몰라 전부다 어려운 환경에서 전부다 첫째 둘째가 그렇고 셋째가 지금 나머지 은피난 살해 하면서 번취와 더불어 갈라되어 가지고 남긴 지금 삼촌뿐이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고 이것도 이북에서 세워가 돼 가지고 생사지 생활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마음을 돌리면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장선 역사를 대신한 나를 말려느냐 하는 것이 일구월 수 있는 소원이야 이걸 생각하자면 내 자신이 전부다 악에 대해 얼마나 붕괴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고 참고 나오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야 할 심령이 하나님을 올리거나 인류를 위해서 염려하는 골재길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수탠에 가면 선생님이 어머니의 상이죠. 그 어머니의 상이 나도 얼풋보고 누군지 몰랐어요. 오로지 않은 것은 왼쪽에 왼쪽에 여기 흠이 있어요. 그 흠을 보고 알았어요. 그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역사 중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어머니를 붙들고 울던 생활을 쓰지 못해요. 나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터로 전부다 갈라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연이 벌어진 것을 내가 통곡하고 처음보다 이름으로 말면 아마 거의 끝이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의 흠을 내가 올렸어요. 그 흠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를 몰라봤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미인 노모니였어요. 요즘에 저 연진이 같지? 건강하고 연진이 어디 갔나? 할머니가 너가 지금 두두고 미인이었어. 골친구. 그런 명무지 가문에서 태어나서 시집 올 때에 세상 보통 전부다 한국 풍수로 말하려면 시집 가는 그 처녀를 전부다 신랑을 신랑 집에서 데려가게 되는 있는 재산 전부다 사가야 돼요. 친척이 잘못 사면 친척을 살려주고 찾아가야 돼요. 그건 반대야. 시집 오는 외갓집에서 시집 올 때 종을 두 사람 달라보내 가지고 그때 돈 3천 편이면 우리 저보다 내가 고향 떠나서 여전히 북한가 찾아가거든 그 땅보다 더 커. 수십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전부다 이런 재산을 갖고 와 가지고 전부다 살면서 가정의 활령 가운데서 전부다 가정 탕감 역사를 거쳐 나가는 수많은 수고를 하신 어머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수고하고 어머님이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언제든 친구와 같이 해주고 그 어머님 품에서 살았지만 나를 참 사랑했어. 어머님이. 어그러운 살림살 할 때 그 모든 슬픔을 내가 희망 줘 가지고 어머님도 알아서 너희 아들이 클 때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든 그 하나의 계시와 같은 내용을 믿고 그 아들, 딸을 내서 모든 전체를 희생시켜 나가는 일족을 희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죠.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자신이 자신이 고압한 사람이야.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내 힘으로써 만약에 고향 내려가서 학비를 주면 학비를 가지고 가 가지고는 친구들이 어려운 사람 앞에 얼마나 어려워 전부다 너너져 가지고 나는 자체 싣는 배도 안 한 것이 없어. 별의별 짓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별의별 짓 다 해야 돼요.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도 해 보고 거기에 억울함과 또 농사짓 내가 가서 시중도 해 보고 억울함 뭐 호득을 지낸 모든 날들이 내가 결심하던 사실을 이럴 수 있는 환경을 해소시키기 위한 내 생활을 마음으로 결의하고 하늘 앞에 다짐하던 모든 일들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면서 오다 보니 많은 역사지대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기거든요. 그때 청소년 시대로부터 불구하는 한의 역사 핍박받는 민족의 한의 역사 해방은 되지만 이것이 자리 못하는 한의 역사 이런 와중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이 한국 반도를 중심삼고 양군대에 가져가지고 고향과 나라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자랄 때에 이럴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한의 심정 모든 것을 허덕이면서 전부 다 뭐라 수라중에 빠진 물에 빠진 헤엄치지 못하는 아기가 빠져져가지고 그것을 끝장을 내야 할 그런 입장 헤엄쳐서 거기서 나홀로 하니 몸도 수랑토야 자꾸 빠져들가 그런 것을 헤엄어 헤엄에서 전부 다 배밀히 헤엄에서 나와가 돼가지고 그런 노력을 한 것 딱 같기 때문에 그런 복귀탕감 역사의 생애가 그와 같은 반복의 실천운동으로서 소모했다는 사실을 나는 생각하고 있어 역사를 얘기하는 거요 여기 어머님도 계시면 어머님을 데리고 지내나오는데 여자는 누님이 여수지 여수지요 그 중간에 여자가 돼가지고 누님들의 사정을 잘 알아 가난한 환경에서 시집가서는 안된 또 오게 되면 중추 중심적인 가정형태에서 잘난 가정형태에서 시집가야들이 잘 볼 때 어머니의 정성은 잘난 어떤 사람의 가정을 지지 않고 시집을 잘 보냐고 그걸 위해서는 있는 일을 다해서 쉬는 시간 없이 내가 또 저희들 저희보다 반납을 잊어버리고 자지않고 하던 어머니의 전통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칠메 8남매를 다 시집 보내고 다 그러면서 동생들도 저희보다 내게 제일 사랑하던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났는지 나는 저마다 자리에 가앉기도 부족한 이만큼 비교할 수 있는 형제의 자리에 비교할 수 있는 우세 그러면 우리 신준 어둠이 이럴수 말도 못하면 손으로 전부 다 지도해 엄마들은 말이 하지만 말을 다 알아 우리 엄마들은 대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저거 우리 가정의 하나의 모델적인 실체로서 제가 어두운 애기가 되려고 저러고 있냐 나도 내가 머리를 시킬 때 많아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가지 말라고 전부다 방팜의 길 전부다 저 방을 맞아가지고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 방을 맞는 것 같이 제 방 억살을 하는 애기라 좋아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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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자가한 것은 내가 어깨에 있으면 툭 쳐버려 이야 어머니 주인이 내인데 주인의 모습을 딱 갈아간 해와를 그랬을 거래요 본인의 남편이 그런 것을 느껴요 이런 모든 사신들이 세상의 탕감복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생님이 있으면 하나도 거듭말이 아닌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원할 이날을 위해서 여부사도에게 총론을 결론내주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예 고지면 고지 친구들을 뭐다보니까 친구 동네에 친구들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가난한 집에서 저건 서울날이 되게 되면 그 조총을 하나 뭐 요소를 하나 강요소를 하나 찰떡을 하나 저 뭐다 떼떼 옷을 하나 이렇게 될 때는 저 뭐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씻고 가 가지고 저 뭐다 안 가게 돼 안 가고 무슨 선생님이 저 뭐다 다 수석이다든가 이런 수석이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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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초상의 성묘 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짐을 가져갔다고 아디네부터 그 짐 어머니한테 얘기하시고 내가 새벽같이 먼 길을 갈 때 한 40냇길이었어 5대 조가 어 그러려면 내가 나의 노릇이라도 저 어머니보다 낡고 눈이 못 낡으니까 내가 일찍 그것을 가져갈 때는 그 짐을 누구에게 다 지나면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져가 가지고 대신 명절을 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조용히 이렇게 갔다 오는 걸음에 이틀 걸린 사흘이지 하루 갔다가 보고 사흘마나 돌아오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모든 제사 제물까지 전부 다 없애버려가지고 가가지고 갑자기 그 할머니의 집에서 준비해달라고 벼락이 떨어졌던 그런 사실들 그 모든 연도가 하늘을 나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후대 역사 배남길 수 있는 전부 다 전통의 사슬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낳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를 선생님이 고생했다는 것은 고생 흔한 그대로 한 것이 아니야. 이런 가정에서 비참한 외정시대로부터 소련 소련 전부 다 이게 미국군으로부터 천대 받고 피난민으로 오면서 저 인민군이 뒤따라 오면서 저 저 음마다 소련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피난이 있다면 부산 거점에 나중이에요. 피난민이 제일 늦게 갔을 거예요. 38선이 올라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목지기 한다고. 낙동강 전설이 끝난 그 지구에 부산 거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는 가운데 전부 다 서론군의 위험, 미군의 위험, 북한군의 위험 고쳐오면서 전부 다 피난사를 주면 톡톡히 피난사를 다했어요. 그 중에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냐. 그것이 전부 다 선생님의 일생에 지내가는 역사의 하나의 대학 아니었고 역사 시대에 탕감이라는 한의 구름을 메우기엔 걸음걸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내가 뒤를 바라면서 이제 갈 길을 편안히 갈 수 없다는 결정을 하고 가는 사람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피난사를 집에 오셔서 피난사를 와서 잔디판에서 자고 모래판에서 하늘별을 바라보고 이불을 삼고 이러면서 한의 눈물을 이 땅 삼천이 한 달에 많이 흐냈다는 거예요. 동족의 피로, 피로 물들은 땅에 이 아들이 가는 나의 피참한 눈물로서 시접시옵소서 기도 같은 기도의 소리와 기도 같은 마음을 잊지 못하는 불쌍한 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봐요. 기도 안 될 거예요. 점점 점점 죽어들 거예요. 저상을 해방시켜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상의 정성, 의료, 탕감의 기록을 고인냄게 해가지고 역사적 후선돌이 눈물을 짜고 이것을 물러서 퍼서 먹고 날아갈 수 있는 후선돌이 맨대할 텐데요. 피와 물러서 정성은 이것을 먹고 나와 피와 눈물을 내 무덤 가운데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전통을 바라서 걸어 나온 스승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에 대해서 나 살려주시나 기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책임 맡기 못해가지고 지체 뚫어들어가지고 쓰러지게 볼 때에 너도 가는구나. 나는 남겠다. 너 아들떨이 내밀고 너 조상들이 내밀고 내가 태평양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이루고야만 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해 나온 스승을 잊어서는 안 돼가서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계신을 받지 못하고 묵신을 받지 못하는 모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스승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길거리 가는 쓰러드 병자가 있으면 그 병자를 붙들면서 학교를 가던 도서의 서울을 떠나는 길 가운데서 그 환자를 업국하고 눈물과 더불어 전부 다 간호를 해 줘가지고 고향까지 보내준 이런 역사들은 얼마든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당기던 길가에 있던 옛날에 집 길가에 있던 땀을 흘려 가지고 그 환자를 병원에 가면서 고개를 넘기기 힘들어서 고개 밑에서 시면서 물 얻어먹던 그 집이 지금도 그리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인류와 나라와 세계의 어려움을 보고 편안히 고개를 편안히 넘고 환자를 내려놓고 떠나갔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이것은 내 부모와 내 조상 일적 대한민국 백의민족 배달민족 전부가 희생하더라도 그건 할 수 없는 자식된 것을 눈물과 더불어 회개하면서 그런 일을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건 천하가 다 망해요. 갈 길 앞에는 돌아 쉴 수 없는 전부 다 성벽이 사방으로 가로막은 역사가 나 하나를 하나니 거의 이 길로 몰아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다. 섬사였다.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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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몸이라 할 때는 지금 청소년 때 원기 백배 해가지고 용랭스러운 스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회사하면서 그 어른 고개에 따라가던 자식의 신세가 나였구나. 그 부모의 선에서 걸어가는 걸 동정 못하고 비난을 하고 비웃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 말을 나는 부모의 뒤를 안 따라가고 별을 다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걸 말할 때마다 타락의 원활의 시를 뿌려진 조상의 빚줄을 받은 나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야만 부모의 사정이나 천상세계에 타락해가지고 억천만세 지옥의 불길에 신음할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할 불쌍한 역사적인 타락의 후손이 어떻게 모면하겠느냐는 그것은 지옥까지도 철폐하는 사탄까지도 없어진 세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만들고 싶을수면 얼마나 만들고 시키느냐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고 참고 캐척 캐척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세계 앞에 우리가 내가 자랑할 게 뭐 내놓을 게 뭐 있어 내놓은 오전날과 오늘의 기억되는 이것밖에 없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거 외키기 전에 이 푸른 책 검은 책 하신 책을 세우고 지금 놀아주면서 천년 말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말씀 선포한 자리에 태어났던 사람은 이것은 역사적인 비밀이에요 천상세계에서 보게 된 이 책을 가진 그 가정은 하나를 보게 된 별 중에 전부 다 큰 별이 나아게 오늘 인간의 누구든 작은 별이 큰 별로 저에게 반대야 이것이죠 이것은 큰 별이 보게 된 그 자체는 크다는 거예요 먼 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별을 보게 된 이건 누구든 너 가까운 별이 누구든 큰 별을 중앙에 비워주고 태양 빛을 능가할 수 있는 뭐라고 태양을 멈추면 들었겠어 별을 멈추면 들었겠어 태양 태양계에 몇백만 배 되는 별들이 많은데 지구에 35만 배가 태양인데 태양계에 1천억 배 되는 저 대우주에요 1천억 배 태양맨을 만들었을까 별을 만들고 태양맨을 만들어도 뭐하지 그러면 별은 별을 나름대로 자기의 개성적 개성진리 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한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역사가 있고 그 내용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 얼굴들이 지금 1200명 1200명 뭐였어 어저께 내가 물어봤더니 이번에 여기서 왔던 사람들 놔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잔칫날을 끝나게 되면 주인의 말을 들어갔어 잔칫날을 잔칫날을 헐거 손님을 보내야 텐데 왜 이런 말을 자기들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이 하는 실감이 나요 내가 고향 사진을 안 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사진도 안 붙이고 있어 아버님의 사진을 못 찾았어 할아버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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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찾았지만 할머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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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아들로서 가정의 모델을 이루어 가지고 번될 수 있는 기반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 가운데는 미치지 못할 사람들은 왕궁에 앞으로 들락날락하게 됐냐면 선생님이 사인 받은 아들, 딸의 카드가 우선 마음대로 못 들어와. 이런 걸 알아야 엄격한 하나의 법이 있던 걸 알아야 돼. 너희들 마음대로 어머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입장이 못해.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자라던 그 탕감순환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인 세 개의 아들, 딸을 너희들 대신 사랑해서 삼신누과정 처음부터 다 떨어졌어. 그들을 너희들 보면 더 사랑하는 건 사실이야. 왜? 너희들 아기 낳아서 길러보라고. 손목을 붙들고 눈물을 지으면서 사랑보다는 가슴 태우면서 고개를 넘고 처음부터 기타 통과다 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발자국이 얼마나 많았다고 누구도 몰라. 희히히히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 살 수 있게 안 됐던 걸 알아야 돼. 불쌍한 폐야 우리. 하나님이 제일 불쌍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고 그들은 너희들이 제일 불쌍하리만큼 너희들이 탕감 받아야 돼. 너희들 가정의 아들딸 사랑하는 것들 난 아버지 말을 어기지 말라고 탕감받는다. 탕감받아. 아버지 말을 어기고 탕감받고 토일교 교인들 무시해하는 이 일이 탕감으로 나타난 건 아니어야 돼. 너희들 아들딸 이상 이슬을 사랑하기 위해서 잘 기려야 돼. 그것이 부모님이 너희들을 길러가나오는 전통의 역사가 아니라 이내에서부터 깨지면 안 된대요. 현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국진이 알겠나? 형진이 알겠나? 사명져서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담가족의 세 아들이 하나 안 돼가지고 싸워가지고 피투신이 됐고 눈물의 골증을 만들어가지고 홍수 태평물과 같이 만들어 놓은 피피바다를 만들어 놓은 그런 가정의 전통을 메워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님을 준수하면 직계 아들딸 너희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슨 말들이라서 너희들 아들딸이 하나님의 아들딸을 창조해가지고 기뻐하던 그 기쁜 마음 앞에 너희들도 아들딸을 기뻐하고 그런 거 볼 때 그 웃음소리가 하나님의 들리는 그에서 그것이 불쌍하구만 내가 동중한 마음이 떠나게 되면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오늘의 이 말씀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거나 오늘 이제부터 역사에 남는 거야. 너희들 그대 비치지 마. 털교에 사람 비치지 말라는 거야. 왜 미워해. 아버지 이상 참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만 소망인데 너희들이 그러고 나니 이제 이들이 누굴 믿고 따라가갔나 아버지가 용격하게 되면 아버지 사람 사전 사진 아버지 기름잼하고 너희들을 따라가갔나 그야. 오늘의 지금 부모님 얘기는 비로소 총으로 너희가 재출발이니 이제는 너희들에 대한 모든 여기서 왕국을 짓고 집도 다 배부해놓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던 사실을 알아야 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야. 엄마 아빠 수고했구만 이 돌담을 쌓고 이 산중에 이것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형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다는 사실 용계의 5대 성인이 얼마나 수고했다는 사실 너희들이 희낭낭에서 거기서 술을 먹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벼락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궁전 꼭대기에서 벼락이 돼가지고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것을 알아야 돼. 잊지 말고 부채끼리 돌아가고 은연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통일 가야 된 훈시와 더불어 너희 가정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훈시가 될지 몰라. 명심하여야 돼. 너희들이 선생님을 믿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믿어야 될 텐데 그 믿음의 신앙의 조상들에 쓴 아버지와 하나님 되신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거든 너희들이 가는 후서는 앙담해. 어머니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있거든 세계에 저희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지의 부모를 생각하고 하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의 나라의 왕 하나의 나라의 지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탕감복귀에 수천만년을 지낸 과정에서 내가 참모오라면 그들의 앞에 굶어 죽는 사람 앞에 밥 한 끼를 이렇게 다 죽었어야지. 빌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피 오는 날이라도 우산을 나라 사주고 전부다 천막이라도 내려내줬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해가지고 종족적 메시야 국가적 메시야 가져갔어. 이 도중놈의 새끼들아.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참어진 말이야. 잃을 수 있는 아들들 잃을 수 있는 토요일과의 후서를 바라보거든 선생님이 마지막 접고 이 땅과 자리까로 떠나게 될 때 인사를 무엇을 내기고 갈 것이야. 자기 한 명이 다 됐는데 아버지나 이탐 못했으니 내 생명을 연장시켜도 나 그건 얘기 못해. 할 수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영계의 조상들이 전부다 팝을 흘러주고 해방을 해 줘야 이 세상이 편안하게 돼 있는 거야. 영계의 사실을 확실히 아는 만큼 지금 선생님이 화로운 사람이야. 사치한 사람이야. 우리 신주리바 말하면 조금만 했으면 제일 조금만 가져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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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보여줘. 아는 것은 관심 안 가져. 모르는 것도 관심 가져. 아는 거야. 좋은 것 알고 큰 것 다 알지. 자기 것 내가 그걸 아는데 제일 모르는 것 기계들도 보게 되는 것 전부다 제일 작은 모습을 찾아 봐. 이런 등등이 보면 선생님의 혈적이라는 것은 핏줄이라는 것은 그러한 역사를 고쳐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남들 보시고 불쌍한 이 세계 인류가 얼마나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 하루에 6만명이 굶어 죽어 와. 6만명 이상이. 이런데 너희들은 우리 우리 우리끼리끼리끼리 하나님이 문청제 아들딸하고 하나를 딴 수고한 선두에 너덩산 장전의 생활을 보리가 있나 바쁘질 못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그러한 부모님으로 무엇을 줄 수야. 여러분의 천년 만년 태평성대에 행복의 문이 점점 퍼서 열러져 가지고 여러분의 후수는 천세 만세 억천만세 끝에도 우리의 조상으로서 참부모의 조상의 피주를 이어받은 후제 후수는 창성 번천하다는 하나의 별보단도 땅부의 모래보단도 번성해야 될 것이지 하늘의 축복의 그 다음반도 이루어지지 못했어. 참부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하고 있는 하나의 땅은 만우의 존재가 있는 것을 민수난들이 지나가던 발끄리에 채우는 돌 자기의 돌이 내 갈 길을 잘못까지 채운다고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책임 못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 거저거저거저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제부터는 이제 말할 것은 너들하고 통일교의 신두로 내가 사랑하던 이상 너들은 삼돈이 고쳐서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 일대여 내가 하게 되면 너희들이 삼대인데 삼대를 고쳐서 사랑하고 가야 될 텐데 삼대만에 걸려서 사랑받고 있으니 너희들끼리끼리만 거기는 너희들을 갈 수 있어가지고 너희들을 가다가 13명이 흉대가 이미 떠난 사람이 며칠이야 몇시 용기에다가 있지 않아 점점 점점 전부다 갈 길이 좁아져 두둥보라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천리의 도리를 알고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도리대로 너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알아야 돼. 피해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직선으로 가라 쓰러지는 총알을 맞아 여기만 하다가 대번에 순도 세번도 안 새가지고 꺼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백필은 결심하던 스승의 이런 최후의 이원같이 여러분 신과 여러분 앞에 새로운 시대를 만난 데 있어서 응당 훈쇄하여 내인 것을 몰라서 만들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까지 가다가 사체를 왜 죽었을까 저 죽은 것이 내 형님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삼촌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작은아버지 친정 왕이라면 어떤 것이냐 지나갈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마음 마음 자리가 여러분의 복을 낸다는 터전이 되지 마음 자리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것을 볼받을 하게 되면 그들이 볼받기 전에 자기 일정이 볼받아요 여러분 능심하시고 지금 말하는 선생님이 이제 87살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다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아시고 내가 필생에 남겨야 할 말을 오늘 새 출발을 이 아침에 남길 수 있어야만 될 것이 응당리 책임자로서 생각하는 소심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맹세를 하고 많은 박수 거짓말일 수 있어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시중해주면 좋겠지 안덕에 대해서 안덕에 대해서 부모가 한 이상도 시중하다는 후손이 되면 그 우선은 천하의 명분 하모니즘 명분 국가가 되고 명분 왕토를 지킬 수 있는 황적들이 된다고 알아야 돼요 어메 시어머니 시어머니 사랑하는 동물들이 천대받아 알아요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통일교 믿고 나가던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떨어뜨려 가시는 선생님을 배반한 것을 방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을 제시로 하여죠 전전이 무엇이냐 이제 뭐라고요 통일교에 반대하던 사람 전부 다 그냥 못 넘어가 하늘나라에 가정적인 자소전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교에 진행된 사신의 천사 세계가 동원하고 아담 왕권 전부 천하의 대통령 대신 총독의 자리에 가져간 대통령 대신자들이 나타나가서 검증해가지고 본격적인 전부 다 원형을 거래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서 선생님이 말씀한대로 우리 세계가 온다고 그걸 받아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의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왔어 이제 며칠 됐나? 한 시간 넘었나? 한 시간 반 여러분 여러분의 성운이 뭐예요? 무슨 대답할게요? 내가 내가 뜻을 알고 복받고 잘 사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야 효자가 한번 준비해야 돼요 효자가 하나님의 천지 부모의 부모인데 부모인 동생의 스승의 왕이요 전부다 엉중 왕이요 부모 중에 왕래 부모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이냐 할 때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도리에 성자 가정의 도리를 이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지역 판도에서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사탄의 나라의 부분에 걸려있다면 저 낚시에 걸려가지고 전부다 주인이 끊어지고 낚시가 붉어지지 않고 낚시대가 끊어지고 주인이 잡는 주인이 되면 사탄이가 그와 같은 더 무서운 주인이 사탄을 알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제일 역사시대에 있어서 전부다 2차전을 지도하신 히틀러하고 여기다 뭐이라고 무소리니 여기다 누구 동조 일본 놈이 일본 놈이 들어가 있어 독일 놈이 들어가 있어 히틀러 히틀러도 독일 독일 사람인가 이게 어딜이 사람인가 어 왜 이래 독일 놈이 아니야 그럼 내가 오스터리 사람 아니야 뭐 오스터리 오스터라리안 이라고 오스터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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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도 속여가지고 천하를 통해 갔다고 오스터라리안 문청제는 눈물 속여가지고 재료 좀 해 먹었다고 나라를 속여주라 내가 나라가 망하게 찾아왔어 한국 사람이야 배기민족 배기민족 배달민족 목적을 위해서 저 뭐다 달성 시키는 거야 하다 말지 않아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50년이 60년이 지내지만 고향을 떠나던 그 시간 그때를 내 있잖아요. 여기 말씀 가운데 나오죠. 애절히 손목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옷을 찢으면서 왜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어렵다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 산천 초목이 울고 그리고 나와라. 내가 중원 가운데 있는 나무 잊을 수 없는 사연사를 맺혔던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갈 길을 알지. 어머니 아버지는 너희들의 자연 가운데 품어 살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폭포수를 맞는 바구와 같은 입장에서 있지만 폭포수를 맞으면 없어지는 거야. 폭포수를 피하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떠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고향을 떠나면서 어둠 침침한 저놈 너를 바라보면서 고향의 길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눈물과 더불어 이별을 기회에 떠나던 날이 생생해 지금도. 마음의 사진을 그려낼 수 있어. 부모님들은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입을 새갈 때 눈물이 앞으로 가라고. 38서를 넘게 될 때에 통점상쟁을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던 몇백배 몇천배 있는 원수를 찾아가는 데 있어. 그 모든 한의 심정을 내가 위로해 가지고 내 벌을 받고 나와 더불어 가자. 할 수 있는 수많은 전사한 그런 용도로 대피해서 38서를 넘는 것도 누구도 몰라. 두뇌는 일주일여의 생활이 얼마나 심각했던 사실. 그러면서도 내 하늘의 서명제 책임에 일본에도 곁길 안 가기 위해서 심각했던 사실은 요즘 효율계 3대 주세상 반박할 때 죽을 뻔했다면. 그러나 원수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 말하려면 천년 사연이 엉키고 엉키해서 뼈와 같게 될 것은 녹지 않고 빨리 사라지는 천년. 저 나라에 가서도 영계가서도 교육할게요. 그리고 남기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만한 것을 끊고 시간이 많은 자리만큼 그런 마음 골수의 명기 이름있게 기록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손만대의 오늘의 긴장한 마음을 갖고 훈시하던 그 마음 훈시의 조상 가운데 선생님보다 훌륭한 조상들이 되어서 훈시를 남겨주면 통일을 억천만세. 태평성대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할지요다. 아멘. 아멘. 그러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 눈을 감고 양팔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빌리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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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세월이 걸려도 안 돼. 백년 세월이거든 할래. 그러면 하나님은 천년 세월, 천년 세월이 안 돼. 말년 세월, 말년 세월은 심말미어수에게 보태 가지고 그 뜻에 소원의 획이 하나는 태산같이 높아지는데 여러분은 점점 더 다가가자가 돼 가지고 그 산에 내린 비와 눈이 쌓여서 지하수로 갔는데 샘이 안 돼 가지고 뭐라고 없어진 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땅에 남겨져 가지고 영양소로써 여러분의 정신의 맥이 자기 삼천리동산을 넘어서 이 지구 속에 온 피저세계에 흘러 가지고 무한한 영원한 생명수가 나와 가지고 그걸 마시는 사람은 그라마를로 죽지 않고 살아 천국 직행할 수 있는 후손들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 가지고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생애를 정리해 주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어요? 평일기업 평일기업이 어딘가? 왜 안 왔어? 사진기사들 안 왔어? 평일기업을 중심 삼아 가지고 평일기업을 중심 삼아 가지고 이것이 어젯날의 모든 대대 전체를 DVD로써 영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전부 다 빼지 말고 중심 삼아 가지고 이번에 7만명 참석한 사람의 CD를 면 DVD지 DVD 기록 해 가지고 나눠 주는 거예요. 나눠 주어 가지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하루속히 백성 앞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언론위관에서 얼굴을 타잖아요. 때려 잡아 치고 정권을 내서 때려 엎어버리더라도 이걸 부정하는 전부 다 언론위관은 나라에서 앞으로 평화위원에서 생각할 때는 문제가 뭐예요? 참석조건이 될 것이다. 알겠나 무슨 말인데 그러니 여러분의 1배주의의 책임자 그 지방지방 책임자 더더기나 한국에서는 4,800만 성루식으로 했으니 이제 어느구든지 불문하고 저보다 종족이 선수 옆에 멸루관을 전부 다 봉헌한 사람은 하루빨리 하루빨리 해봐요. 하루빨리 시간을 담겨서 축복했군요. 이번에 국가대표가 160개월에서 왔댔다고? 곽재환 16시 됐으면 됐어. 우리가 160가정에서 180가정으로 넘어갔으니 16시를 죽음 삼아가지고 입어놨던 그 책임자와 부처, 더문, 더, 군이믄 군 뭐 얻은 면이면 통반격파하게 되면 다 끝나 선거가 필요없어. 알겠어요? 여러분도 이번 왔다 갔던 사람 통일교회 선생님을 안고 거길 가갔던 사람 이번에 다 세 가지 맹세를 다 했지. 했나? 했나? 해산했어!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 이놈을 자식으로 너희들이 모가지가 달아났 거라고 잊어버렸어. 공직 책임자로 지금까지는 다 용서가 내가 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싫어도 가야할 세계에 몰지 않은 선생님으로서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수 없어. 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책임 안 지는 자리에 서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오늘밖에 없다고 알겠어요? 알겠나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할 것을 틀림없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하루 저녁에 세계의 인류를 가르쳐주고 싶을 수 있는 그러한 전부 다 문화의 이기가 생겨나고 50년 전부터 연해와요. 선생님이 순식간에 세계의 인류를 그때는 25억이야 25억 인류를 하루 저녁이면 축복하시고 일주일이면 다 끝날 때가 그런 생각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나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종족적 메시아는 국간에 있어서 국간의 메시아는 총독을 지내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스스로의 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국간의 여전히 평화대사라기 이게 필요로 하는 것은 국회의 나라의 중지를 빼는 거에요.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 뭐다 한국 몇사람 왔었다고? 몇사람이라고? 한국 아 어 299명 어땠어 여기도 뭐 169명 왔다 그랬는데 거기 또 뭐야 같은 말입니다 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국가책임자가 해야지 국가책임자 안에 있는 교육책임자가 책임자들 나세가지고 그래 은혁노 국가책임자가 무색만한데 그 사람들의 결임은 채택했지 그 사람들을 보증삼고 너희들 세계 국가에 총독을 보낸다 해도 되는 너희 일족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나라를 살려줄 것이야 이런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 할 터야 안 물어보잖아 하야되 갔나 안하야되 갔나 어 선생님이 괜히 어제 낮에도 그렇고 어제 낮에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죄져버리지 않았어 일어서라 그럴 때 다 일어서라 만세적 박수는 다 했지 습관적인 노름에 목을 메고 죽지 말라고 이분만은 실천해야 돼 갔나 알겠나 비디비를 만들어 가져가지고 이 영화지 영화같이 만들어 가져가지고 이것은 전세계에 160개 국가에 전부 다 서로 원할게 안주면 전부 다 참사할 거야 해가져가지고 그 부서에 있는 저 불악불악 지방 방송국 어디든지 신문에 어디든지 이것이 내가 연계가기 전까지 그 나라 백성 앞에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게끔 통과해야 할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알겠나 모르겠나 알거야 안할거야 정치 정치가들이 자기처럼 희생양을 통해 가져가지고 자기를 살고 희생양을 희생시키려고 해나가는거야 하나님도 구원섬유에서 희생이 필요할게 그렇게 나왔어 이제는 그렇지 않아 희생이 필요 없어 많은 사람을 필요하지 않아 이제는 세계가 다 풍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릇된거 따버려 법적 시대로 들어가는거야 알겠지 빌드를 빨리 만들어 빨리 여기에 요원들을 어느정도 정하라고 몇사람 한국사람 몇사람 몇사람 편성하는데 빨리 해가지고 비디비 영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부다 온 방송국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얼마나 만들어서 찍어서 거기서 해서 얼마든지 여기서 보는 필요없어 나라 보내주면 카페에 가져가지고 그 나라의 방송국에 놀아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책임 못한 그 나라는 책임 못한 나라라서 탈락하는거에요 박경환이 예 빨리 만들어 예 이번에 체네바에서 모을 때는 그때가 1200명이지 예 예 그때 체네바 우리가 모을 자리가 무슨 자리였나 집으로 호텔은 거기서 하려고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딴 데서 해오지 없을 건 아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서 다 들어있지 않아서. 그 집에서 자격해 가지고 장소가 좁아버린 그렇게 한 거라고. 그건 역사의 탕감 시대야. 아담 가정의 복귀를 하지 않기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 가정의 복귀가 첫째가 뭐이라고? 둘째가 뭐이라고? 그 다음에 삼대야. 핏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싸움에서 화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찾아야 돼. 제 1소유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 가정의 복귀가 완성해야 돼. 그러나 안 그러나. 결혼을 시켜줘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진짜 하나의 주인 자리에서 하나의 주인의 뭐 어떤 축복을 아들 딸 앞에 넘겨주는 거야. 그건 삼대의 아담 회화가 아니야. 아담 회화는 아들 딸 길러든 창조의 조상의 역사를 전부 다 전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조한 제 3대는 창조 이상 세 개의 모든 위협을 상속해 준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소유령은 있을 수 없어. 그 상속받는 그 자리는 아담 가정의 의회에서 그 가정이 최고야. 천상세계 죄도 없고 타락도 없는 최고야. 최고야 자리에서. 소유권을 전수해 주고. 그래서 그 가정의 근황들아 전수한 세상은 근황 전통으로 이어가져 가지고. 일적일 국민 사생활을 좀 삼고. 전쟁이 있을 수 없고. 저 아무 다 소유주가 다를 수 없다는. 이 원안의 근거가 생겼던 것을 알고. 무슨 내가 어려움이 있고 죽을이 있더라도. 이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알겠나? 알았으면 박수로 환영하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장학생 여러분이 한 분이 돌아가자마자 이번에 전부 다 일적돌 축복이야.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모아가자 가지고. 전부 다 이래 가지고. 전부. 축복하려고. 둘째 번은 그 다음은 뭐예요? 축복하려고. 그 다음엔. 북한까지도 축복해야 돼요. 북한에도 문씨가 있고 북한에도 김씨가 있고 성이 다 있지. 김일성이가 무슨 김씨야? 전주 김씨. 전주 김씨. 전주 김씨도 있나? 네. 전주 김씨가 있지 않고? 전주 김씨가 있습니다. 전주 김씨는 김일성이. 이 국가 들어가야 돼요. 김재현이가 내 말을 듣게 된다면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백성들 알겠어? 굶어 죽이겠나? 살려 죽었나? 미국 것은 전부 다 세계 국가에 지원받을 필요 없어. 우리의 힘으로 깨끗이 해낼 수 있다. 하나하나들. 김씨는 김씨. 여러분이 이제 전부 다. 전부 다. 전수님은 전수님. 박씨는 박씨에 끝났으면 그 박씨는 김재현을 통해 가지고. 북한 박씨를 중심삼아 가지고. 38선에 와 가지고 교류하자. 종친 면회장서를 만내자 거야. 내가 만들 수 있어. 더 원해? 이북이 원해 갔나? 나만이 원해 갔나? 어? 누가 더 원해 갔나? 피난 간 사람이 원해 갔나? 피난 안 간 사람이 원해 갔나? 전수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가 먼저 죽여야 되고. 형제만 남았으면 맏형님이 죽여야 되고. 그다음은 다음 형님이 죽여야 되는 거에요. 그거 알아요? 안아 버려나? 피난 사람이 와서 남한에서 배부림 먹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북한을 잊어버렸다면 전부 다. 남한 땅에서 와서 돈 벌고 완전히 철수해 버려. 그럼 세계가 평화돼 갔지. 남북을 터널해야 돼. 터널에는 12년까지 안아 만든다. 박정환. 어저께도 방금 너 피리 왔더만. 너 피리 왔더만 남았나? 네. 오늘 낮에 오피고 가겠습니다. 낮에 지금 낮에 아니야. 거기에 정리하고 와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 몇 시에? 11시 기간에. 각각 같은 각각야? 네. 여기 박 씨 손 들어보라. 이래서 뭐라고? 모르겠다는데. 매치야? 어? 어? 아이고 저 박자하는 집안 아니야. 각자하는 집안 밖에 없어. 각자하는 집안 밖에 없나? 저기 저 누구야? 어? 네. 돌산? 네. 으어. 어. 광 씨들은 저 너 피리 잘 헤아룬으라고.. 똑똑한 사람이야. 저보다 나중에 들어왔는 너 들에 달려잡아가지고 차버리라고 할거라고. 전통을 먼저 몇 년 배송 들어가지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라고. 일적절합 시대에 왔어요. 일적 화합. 축복받았으면 일적이 화합하야되나 안하야되나. 원칙이 그래. 선생님이 말한 대로 탈대주가 전부 다 일론에 한 번씩 옮겨져 가야 되면 어떻게 되갔나. 일론가서 바깥에서 살고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은 형제 아닌 형제가 되는거죠. 그 사람들끼리는 결혼해도 괜찮아. 일적이 문족이 합해서 결혼해도 괜찮아. 그럼 문족이 책임지는거야. 축복이 이렇게 귀한거라고. 그러면 세계가 빨리 하나 되갔나 안 되갔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무슨 8년 떨어지면 다 끝나갔나 안 끝나갔나. 아무런 거잖아. 다 끝나갔나. 교체의 결혼. 교체의 이동. 살 때는 자기가 추첨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라도 그 집에 가서 바꿔서 사는거에요. 그러면 그 형제의 집이 비참한거 좀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생활에 그 면을 전부 다 가르켜주어 가져가지고 그 가정을 중심삼고 동생과 같이 내가 살리고 형님과 같이 내가 살릴 같은 부모의 생활권을 전부 다 갖춰가고 가이나벨적 복된 기반 위에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출발이 이 세계사적인 기준에서 시작하는거에요.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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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안돼.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쯤 되면 세계 총독들을 배치해야죠. 국가메시아가 되어있는 사람 일어서 뭐라고. 이름만이 국가메시아야 사실적으로 국가메시아야. 안 물어보잖아. 전부가 배치되어 왔구나. 이 국가메시아들은 그때가 국가메시아는 그 국가메시아는 로마에 파성한 분봉왕이야. 분봉왕. 분봉왕이 뭐지? 총독이라. 총독. 총독. 총독의 책임을 다했어? 총독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전부 다 발가벽게 가져가지고 고기와 빼닭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봉왕이 아니야. 살려줄 수 있는 대신자야. 아들적 왕이다 그 말이야. 그렇지요. 그거 하나 되어야 돼. 그래. 국가메시아가 그 나라에 대통령을 주면 분봉해야 돼. 총독해야 돼. 하나 됐나? 안 됐나? 안 됐나? 안 됐지. 이제라도 조건을 돌아가야 돼가지고 전부 다 뜻이 이렇게 됐으니 그런 걸 통과해야 돼가지고. 이젠 그 나라에 식구도 있고 축복받아 있으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에 책임자가 하나 돼가지고. 분봉왕과 그 나라에 왕 총독과 하나 돼가지고 그 나라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모양이라면 이번 dvd에 영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내용을 언론기관을 통과 방송을 통해서 백프로 적용하라고요. 선생님 몇백 번 하고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서 열두 번씩만 해버린 거야. 한 방송의 신문사설이 되고 그 나라가 누가 나갔나? 안 누가 나갔나? 어쩌면 이건 전부 다 이틀만 할 거야.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dvd를 만들어서 보낸 이 사실들을 여러분의 신문과 언론기관을 통해서 그 백성이 애 낫던 단계에 다리 아래 사는 빈민촌까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없게끔 리브랜누는 참부모고 리브랜누는 메시아고 리브랜누는 구세주고 이래서는 참부모라는 알리할 책임이 있나 없나? 그러면 알리할 책임은 나야 할 책임이 좋은가? 알리할 책임이 좋은가? 알리할 책임은 전령을 전하는 신분을 끊이지만 나는 존재하는 부모의 자리야. 여러분 대신 잘 만들어야 돼요. 알겠나? 너희들이 어디 가서 잘 살면 내가 찾아가서 국가적인 메시아 책임이 없으면 불을 놓아요. 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나라에 잘 살면 불을 놔버려야 돼요. 몇 개가 타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신을 찢을 거라고. 그렇게 심각한 거야. 책임해야 될 거 아니야. 책임이 완성해가지고 어떻게 전부 다 태평생대 세계 어디 갔나? 박정환. 박정환. 어디에요? 될 수 없습니다. 네? 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책임이 완성하면 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뭘 대답해? 무슨 대답하냐? 확실하게 하라고. 못해가니 못해겠느냐고 했어요. 우리가 못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에도 그래. 못해가지고 되겠냐고 그 말은 반대로 물어보는 것이 선생님도 물고 들어갔다. 그 말 아니야. 안 그래. 왜 못할 사람을 보냈니? 뭐 못할 사람을 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시오. 그 말 아니야. 그렇게 생활은 오늘로 국감에서 탈퇴해 버려. 청덕민 청덕아 자체적 자립 해가지고 그 나라는 그 나라 입장에서 청덕이 왕 중의 왕이 돼가지고 왕을 형립으로 삼던가 동생으로 삼던가 해가지고 조카로 삼던가 해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고생도 빚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국감에서 재금통장을 달리 해놓고 제가 하는데 자기 생각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아들 딸 데려다가 공부도 하나도 안쓰기고 자기 아들 딸 공부시기 같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 박정환 네. 오르코야 돼 봤어? 네. 뭐 다 갔다는 사람이야? 후퇴하는 거나. 황선저 네. 요정호 네. 양창식 네. 네 사람이 다 다벨이 뭐야. 박정환 네 사람 나오라고. 거기서 은언하라고. 은언하라고. 네. 책임하지 못하면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책임하지 못하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책임 못했듯이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축복을 해주면 다 끝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축복, 정신, 축복은 다 끝나. 너들은 굶어죽지 않아? 네. 어디 가서 죽어서 저 객사가 갔더라도 개가 물어서 다 뜯어먹을 때 저 빼다 그러는 애들은 그 저보다 그 고향 땅에다 묻어줘야 된다고. 모세의 사체를 고향에다 묻은 거 알아? 아브라함도 그렇다. 알아요? 여긴 네 사람들 앞에 정권을 맺겠으니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안 따라갔다는 사람. 지금까지 기성 국가메시아들 안 따라갔다는 사람을 선들려고. 따라갔다는 사람을 선들려고. 너희들 재금 통장을 전부 다 앞으로. 국가메시아는 그 나라의 책임자하고 은은을 가져가지고 둘 이름으로 재금 통장을 입금식에 놓으라고. 알겠나? 알겠나? 네. 다음 물어볼거에요. 다음달 체크해야 돼가서. 너희들이 체크해야 돼가서. 그리고 8대주 중심 삼아가지고 체크해야 돼갔다고. 네 사람. 알겠나? 네. 그럼 그렇게 결정해서. 못할 사람은 도망가버리라고. 자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나왔나. 알겠나? 네. 조금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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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메시아 책의 말로 8대주의 사람들 책의 말로 이번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거든요. 방송국까지도 전부 다 해가지고 이번 왔다 갔던 그 나라의 평화대사, 앞으로의 평화대사를 중심삼고 국회에 결정한 사람들은 합의해가지고 그 나라를 싸워. 싸우면 선도 안에 가져가지고 그 나라를 챙길 수 있는 때가 들어온다고. 알겠나? 무슨 말이지? 알겠나 모르겠나? 그 나라에서 모른된 말, 국가메시아하고 왔다 갔던 사람들을 팩트, 60국가 중심삼어 가져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DVD를 만들어가지고 영화같이 보여주는 것을 방송국과 언론관을 통해 가져가지고 전부 다 그 나라의 백성 앞에 밤이나 낮이나 지내가지고 거지 새끼도 물어보면 알 수 있게끔 참보모를 가르쳐줘야 되고 체림주를 가르쳐줘야 되고 메시아를 가르쳐줘야 되고 전부 다 구세주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되지. 가르쳐줘야지.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너희들이 축복을 해 줘야지. 선생님이 축복을 해 가야 돼갔나? 너희들이 축복을 해 줘야 돼갔나? 어? 답. 답. 자 그러면 결론을 질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다긴 하지만은 그럼 언제 시간이 단축이 안 돼? 내가 이제 흙흙 나게 된다 보니 지금도 비행기도 다 준비하고 저 주동문 92 비행기 세대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어? 다음 달에 한 대고요. 다음 달에 한 대게 되면 왜 한 대야 세대지? 6월이 마지막입니다. 6월이 마지막입니다. 6월이 마지막입니다. 6월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보다 될 수 있으면 말이야 우리가 필요하면 있는 비행기라도 대신 달라고 대신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말하겠어? 아 처음이라도 세대 전부 다 한꺼번에 날들지 못하자 안 나만이야 다른 비행기도 날들지 않아 지금 안 나나? 첫 번이야? 미국 대통령 다른 비행기도 있을 거 아니야? 안 나왔어? 우리가 처음이야? 처음에 기분 참 좋구만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내라고 그래 이래놓고 전 세계적으로 92 비행기를 타고 저보다 석 대의 한 국가국가 찾아가져 가지고 전부 다 국민 전체 축복 행사를 시행할 것을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어 그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찬성만의 책임한 사람 손 들어봐 다른 손 하나 더 들라고 또 책임해가지고 저희보다 자기가 살려주거나 부세주거나 부모가 되갔던 사람 이르세봐 틀림없이 해야 되갖구만 아니라고 여기 돌아가기 전에 지금 오늘도 전화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으니 오늘 떠나는 사람은 선생님을 국빈으로서 그래서 자기 백성과 백만동을 갖다 준 국빈 전부 다 왕중의 왕으로서 우리나라의 영광에 전부 다 국가국적으로 초대해 가지고 국민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부활식, 중생식, 영생식을 해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환영하는 사람, 대통령과 부통령, 국회의장 세 사람 이름으로서 초청해라 하는 것을 선생님이 명령해 누가 1등이 되갔냐고 제일 큰 나라가 꼴등이 될꺼야 제일 조그만 나라가 1등이 될꺼야 초청문 어느 나라가 1등이 될꺼같애? 결과를 봐야 되겠답니다 그건 빠르지 조그만 나라 8천명도 한 나라가 되어있는데 몇만명도 안 되는 것도 전부 다 통구인가? 박경호는 뭐지? 2만명도 몇만명도 다 있잖아 그게 무슨 나라야 그 구습이 비행기에 해 가지고 저보다 몇사람이 타나? 열한명이 뭐야 삼십몇명 타잖아 삼십몇명 타잖아 열한명이 최대가 아니잖아 그가 맥시멈이야 열한명이 열한명 가가져가지고 열하홉건을 죽는 사람은 일시에 하루하루 하게 되는 사람은 전부다 사한날 내가 그렇게 되면 비행기 속도에 가는 데를 난 하루 돌아다닐 수 있어 축복해 줘봐 알겠어? 알겠나? 순식간에 축복바람만 세게 들었다 나면 세게 살겠나 죽겠나? 이 태풍을 일으켜야 할 책임이 통일과의 축복한 패들의 소명과 사명이었나니라 답변할 줄 아는 말 그래서 옳은 줄 알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했어요 여기 궁전도 원래는 어머님이 6월 초라하지만 4월 18일 전 선생님이 6시 85일과 30일 105일인가 115일인가 여수 순천 중심 삼아 가지고 이제 통일가의 사람으로서 해외 백케이션 시즌을 가게 될 때는 여수에 있어서의 탕감 해원 전도 총산 지을 수 있는 구약시대까지 성약시대 넘어설 수 있는 부모님의 승리에 패권 특결을 받고 난 후에 다른데 갈 수 있지 그들 못 가 지금 백케이션 시즌에 전부 다 계약한 것이면 여수 순천을 길이 까해 길이 까해 알겠나 금년에 저 백케이션 쓰러진 어디 회사 회사에 저 뭐다 계약한 사람은 이 손 들어 봐 있어 없어 뭐 가는 데니까 없지 이 있으면 있는 것들 왜 저보다 일로 길이 까해 알겠나 아 뭐 대답을 해 왜 못해 알겠어 모르겠어 왜 대답을 하냐 도적 놈의 새끼들 자기의 통정에서의 첫 배지에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추후에 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해서 이런 묻는 데 그 이상 고마운 줄 몰라 그래가지고 내 이익을 태워서 주저앉는 답변은 안 되고 그는 벼락을 맞이해야 될 거야 나 참았던 화풀이를 할 거야 그 너희들 화풀이 하는 것을 싫거든 선생님 빨리 연계 가라고 기도하라고 오래 살 뭐 만수무강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기 일정을 축복 못하는 메시아의 책임과 종족적 세미 일가의 책임을 못하는 어머니와 가정의 책임을 못하는 것이 아담의 가정의 문제고 국가의 귀신을 못하는 것이 문제고 세계의 귀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장한 자리에서 비참한 말로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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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가인들 놔서 여러분 반드시 가인 전부다 유엔권을 급성한 신뢰에 전부다 축복하려고 나라가 국가메시아 나라가 축복했으면 순식간에 그 피해시의 태풍 부는 거기에 물결과 더불어 몽고 반점을 몽고 반점 동족이야 동족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얼룩덜렉 베라벨 오만가지의 베라벨 사건이 있어가지고 빗줄을 남긴 이것이 동족이라고 부르지는 몽고 혈적 반점 혈적으로서 순식간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만사는 다 끝나는 거야. 12년까지 갈 수가 없어. 알겠나? 알겠나? 11년 동안에 선생님이 40년 수고했지만 세상에 토요일교회가 한 경우에 아무것도 없었어. 오는 저번 농구에서 이 일을 다 한 걸 보게 되면 문제도 없이 하여들 기반이 다 됐는데 못한다면 다 죽어버려야지. 못하여야 되겠나? 해야 되겠나? 못하여야 되겠나? 못하여야 되겠다는 사람은 유리해서 봐. 너희들은 이제 여기 명령을 했으냐를 책임적인 소환시장은 전부 다 작달을 해야 되겠고 불악이 전부 다 해가져가지고 전부 다 통곡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노력까지 사회치않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의 기관들을 내세워가지고 못된 사람들부터 불태워버릴 텐데 알겠나? 네 중요한 사항이 뭐야? 국가 메시아의 책임환수 종족적 메시아의 책임환수 가정적 메시아의 책임은 전부 다 구역시대의 아담의 책임 종족은 국가시대의 예수의 책임 그 다음에 선생님 시대의 왕자 왕래 세세의 두 나라의 복을 지킬 수 있는 황족군 시대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메시아의 책임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부 다 이번에 한국패성은 286 종시들이 전부 다 선생님이 죽이 죽이 금멸루간 해가 식가 지냈지? 네 틀림없나? 네 그 왕관 다 있어? 네 그 왕관을 전부 다 이번에 돌려보내 돌려보내라고 가가지고 너 가정에 있어서의 종족 전체를 축복할 수 있을 때 선생님이 가던가 전부 다 우리 책임자들이 가가지고 그 왕관을 쓰고 종족 해방의 축복을 해줌으로만 정적적 메시아 책임 면에서 하면 그 다음에 국가적 책임 두려워 그 다음에 세계적 책임 더 섞어 끝나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왕관 안 안맨들은 정씨 무슨 소유야? 곽정은이 했나? 누구? 아는 사유 누구야? 가락김씨? 네 몇 갬에 들었나? 열 세개 열 세개 족석이야 그쵸? 그쵸? 족석들 멸루건가 있으면 족석 배신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락김씨 총수가 총 사령관 문중 총씨 그 때문에 교회 책임자 그 때문에 지방 도서 지감 책임자 합의가 돼가지고 전 그 성씨들을 동원해가지고 한 나라의 축복을 될 수 있는 김씨 전부 13세임은 한 나라의 해버리는 거야. 그럼 1200만이 넘 되면 내가 축복할 때 저 한고대가가 1200만이 전부다 모임가 저 뭐 전기장시로 전부다 마이크만 뿌라고만 방송해가지고 전부다 나올 수 있는 같이 일시게 축복할 수 있는 거야. 하루하루 가만 가더라도 260 얼마 시일이 걸리겠나 알겠어? 여전히 백만 넘는 하니까 3분의 2 5분의 3 이상이 백성이 다 들어가더라고. 조금만 너희들끼리 전부다 종족 승민이 전부다 축복해가지고 축복해선 반드시 먼저 축복하는데 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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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빨리 끝낸 나라가 형님이 되는 거야. 알겠나 모르겠나 모르겠나 알겠나 모르겠나 다 기록했어 기록하고 있어 안하고 있어 항상 세밀히 이래가지고 곽창안이 검토해가지고 전부다 차이 없게끔 그 나라 백성들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알아가져가지고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틀림없이 수행 완료할 수 있게끔 권고 7이 7이야 내가 감독을 해야 될 것이다. 알겠나 여러분 종족적인 메시야 국가적인 메시야 그 다음에는 둔봉환 책임 둔봉환을 하게 되면 군대를 동원해야 돼 어저께 저 저 그 그 양반이 갔나 예 갔습니다 왜 왜 왜 왜 돌려보내서 오늘 얘기를 좀 더 해서 돌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마지막 해이라고 제너바에서 하던 모든 시대가 가진 것을 민족과 세계협회 평화대사를 중심삼아 가져가지고 국회의원과 전부다 가인 아벨 하반 아벨 왕국 저 뭐다 유엔을 만들어야 돼 이래가지고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하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이천 이천 13년 1월 14일에 이것을 전부다 끝내버려야 돼 음 될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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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해에 끝나게 되면 나는 빨리 연계가야 돼. 아들, 딸, 불에 먹는 날 싫어. 내가 혁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고 깨끗이 연계, 출동 명령을 해가지고 제 사람을 번개같이 뒤집어가는 거야. 지체할 수 있는 노름을 해선 안 될 거야. 책임충미 할 거라고. 다 기록했어? 책임충미 할 거라고 기록하나 말이야. 그래서 결과를 무엇을 하자느냐. 결과를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느냐. 아담 가정의 3대 한을 불사람 문화 가져가지고 주인들을 따라 천국에 가입해가지고 입성을 하여져갔다. 자, 아멘 해봐요. 다 알았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훈독의 시간이야. 훈독의 시간. 책 다 갖고 있지요? 책! 46페이지. 48페이지. 사십사 페이지. 아.. 으음, 으음. 아, 으음. 아,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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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저보다 원고에 있는 날이야. 이 책에는 58페이지 정리하는 지도자 여러분은 이제 축복결혼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녁에 회의 때 이것이 11월 29일 17일 날 만 명들 앞에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 알겠나?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겹쳐가지고 이 방대한 것을 전부 알렘 거사나게 되고 골제만 추려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총론과 같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것은 머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나라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부초별과 마찬가지로 문고부의 부초법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거기에 서서간 사람은 그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다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국민과 지금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상을 강조하면서 붙들고 이 과정을 전부 다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네바 해인은 구약시대에 11월 17일에 5만 명은 신약시대에 이번에 7만 명은 며칠이에요. 1월 17일은 성약시대. 성약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평화가 뭐이든가요? 천주 평화 이상 모델 섭리 안착 시대. 그것이 뭐이냐면 하느님의 이상 가정과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이요. 왕국이니까 해방이니까 다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 기독교 믿지 않은 사람도 이것만 알게 되면 돼. 알고. 그 다음은 교육만 해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겠어요. 이 3대 조건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고개를 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저녁의 회의를 순회 도중에 전부 다 아프리카를 전부 다 8개국, 9개국인데 불구하고 1개국, 8개국을 넘겨가지고 순회했지. 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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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어요? 언제 어디 갔어? 너는 내가 읽는 거 따라 읽어서 서있어. 본부방송에서 각국나라 대표에서 지부방송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축복 결혼과 결실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그러니까 지상천국 지상천국과 즉 평화왕국이 여러분의 목전에서 창건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밝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80여호 평생을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외길. 오직 하늘길만을 걸어온 본인의 삶이 이제는 60억 일룰을 위한 승리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영계에서도 4대 성인은 물론 수천 수만의 성인들과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상계를 붙들고 연기해서 판정을 해야 돼요. 가만 안 둬줍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시간도 연기해서 이 페이지를 훈동하는 것을 알아야 돼 봤어. 3대 불약시대 신학적 성인학시대 4대 신정권 환원시대를 말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보사야지. 여러분 기도도 보고 기도한다는 그 말 다 이루었다는 것이 얘기 아니야. 알죠? 네. 영계에서 4대 성인은 물론 수천 수만의 성인들과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지상에서 완성하게 돼 있어. 지상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가정과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됐으니 얼마나 지연시킨 책임은 우리 시조 아담 헤어로부터 우리 종교를 만든 조상들의 역대 모든 종교들이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이마만큼 연기했던 전부 다 불화의 일적이 남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통이에요. 이것을 다시 교육해서 정비할 선생님이 하나님의 고충 이상의 고충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망가해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겠나? 책임을 필시! 해봐요. 필시! 필시! 왕교를 지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헌아버지가, 자기가 4대, 3대 권을 중심으로 사온 거 4대 심정권이 일치되는 것은 못 만들어내면 살 필요가 없는 축복받은 아담 가정에서 천국 들어갈 백성에 새긴 못한 사람은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엄격한 시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의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참부모를 모셔보지 못했어. 천사장권 구원섬리, 개인 구원섬리, 천사장권 혼자되. 개인 구원섬리, 가정과 나라와 세계 구원구원섬리에서 달라진 거예요. 내려오고. 그러니까 조상들이 내려와서 세계 구원섬리로 단추관실을 후덜덕 해버린 거예요. 못해가지고 피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빨간줄, 전과자가 마찬가지예요. 범죄적 낙인을 시키는 아담해와 탄식하던 이상의 서러운 자리가 남아지고 있을 때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못하거든 잘라버려. 눈 감고 잘라버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있던 어디 가든 못 간 사람 같이 통원교육 축복받는 사람이라도 낙원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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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의 축복.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있을 수 없어. 어서 별똥부대로 처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 가지고 그것이 격이 끝나지 않는데 잘라버려가지고. 이 십자권 내에서 여기서 돌 수 있는 것을 수천 말리 길을 주는 사람과 한 바퀴 돌려면 속도가 몇 십 배 빨라지기 때문에. 운동하는 물건을 관성해가지고 몇 백 배 빨라지기 때문에. 한 바퀴도 안 돌아가 불타고 버려요. 없애버려요. 뿌리부터 없애버려요. 그러면 그 뿌리부터 없애던 그 후선들도 그 여파여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까꿀재비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풍전 앞에도 더보다 낙원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청산해버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일본! 일본이 무슨 국가라고? 어머니 국가입니다. 어머니 국가를 어머니의 것을 낳으면서부터 전부 다 먹여 살려야 돼. 아버지는 씨를 하나 심을 뿐이 책임이 없어. 어머니 책임을 내가 아들 딸 잘못 낳은 것을 가이나벨에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유권을 찾아 하려니. 일본은 그 나라와 백성과 모든 것이 없어뜨린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 딸 살리는 데 있어서요. 오시는 아버지의 책임 소행해. 부족함이 없게끔 책임 소행을 못하게 될 때는 잘래. 잘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오야마다?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카사대에 축구가를 하셨다고? 13년 전에? 13년 전에? 13년 전에? 13년 전에? 실제적으로 부족한지ぞál ofIT Влад은? 수행에서 마련이다. 정말로 가야만을 미처임. 그런 사람이가지고 있었음. 모든 hazards이 Wasn't it? 13년 전에? 그렇지만 13년 전에 불 Österreich이지합니다? 조금 uncle잖아요? amento가ologist generated? 그건 기억해서요? 旧約時代。 エヴァは旧約時代の旦那さんを殺してしまった。 エヴァは新約時代のイエス様を殺してしまった。 エヴァは西人州時代にいて母の使命を果たし得る。 それは対二次対戦の勝利権を、それは旦那さんのために剣道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 ABP国が全世界を再立するときに、 統一の世界、地上、天上、天国は完成されなかった。 その延長の使命がエヴァにあるか、エヴァ国はそのことを、 全世界、天上、地上、天国を開発するために、 既成の使命を完了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天理的な責任がある。 責任は使命じゃないよ。 使命は責任があったのに、何人も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 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 分かった? 日本のメンバー。 先生が今語った内容、内容、分かった。 そういう件が問題じゃないよ。 尾山田。 大塚。 大塚はこの前、先生があんたに命令したの。 日本から中二人兵衛の政治方面の、 格別に必要なものを選抜して。 選抜したの。 はい。 ほんと。 名前なんだ。 それは十三名と、それから女は何? 何? 奄美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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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は、東大の教授の奥さんですよ。 太塚、奄美屋さんと一つになって。 あんたの政治家会の奥さん達を登院して。 それから、奄美屋、政治家会の女は向こうで 登院した場合には、 女が登院された場合、男は間違いなく、 それは、エヴァокаの奥さん達が引っ張りたくにしてこなければならない。 通験を吹きた。 客よ、若田、小山だ、それは会員の組織としてアベルの組織を新しくこの時間に任命する。 だから日本では責任されますが、あんたが会員で大塚はアベル、だから政治界。 女の世界は久保会長、久保会長が会長だったの。 久保会は責任を果たさない、果たさないで行ったんだよ。 だから天宮さん、東大を中心として中大とか慶応大学の準備された全てが流れてしまう。 日本の国会まで全部が流れてしまった。そのものを再び、それは東大の教授の奥さんを中心として、 各国有名な大学の奥さんをほとんどの1万2千名の教育に参加させて教育するように、 それから政治家の奥さんたちともに教育する先生に命令する。 その中心として教育する。 友情?娘だな。 いや、まだ、説明してやって、あんた二人は、それは有三宇宙で一体になって、そして、昔のカイネベルと同じように、昔の人要員と、あんたは一つ、中心としてカイネベルの組織と同じようにして、有三と中心として相談しながら、 名言の、じゃせよ、あんたは、修理に、途御することを、指示する。 真実、いどとってもに、指示する。 요정은 알지? 책임 문담이 어떻다는 것. 지금 여기 스파이더도 다 들어와 있어. 잘 키워 봐야 돼. 알겠나? 여기 천평리, 앞으로 일본의 법에 걸릴 수 있는 지지와 서명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선언해. 문청자는 그걸 몰라. 지금까지 몰라. 처음 들었어. 알겠나? 그러니까 거기에 일치될 수 있는지 빨리 조치해 놓고 그런 사람들은 신문에 발표해야 돼. 세계일본에도 발표해. 일본의 세계일본에도 발표해 버려. 그러면 공안부하고 운연하는 게 좋아. 잘못하면 일본이 날아가 버려. 알겠어? 그럼 북핵은 서른 영토가 될지 모르고 엇기나와 하고 구주는 중국의 영토가 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본이 망하게 되면 서른 중심 삼고 여기 가라오다 번이 아니야. 북핵까지 전능해져야지. 중국 옆에 중국도 옛날에 전부 다 한국을 중심 삼고 중국이 한국을 자기 전부 다 휘어져 있다면 전부 다 오키나와 하고 구주들은 전부 다 옛날에 구주 사람들이 사이고 어떻게 하면 여시나 쇼잉이네. 주교는 오세르토코로 주신데 유미나 카세도 오만에 대해 미혼노 주교카이오 서르와 신세시다도 그러지않고 virus가 전달이 많았을 거예요. ルナ이יב을 나아야 기념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일본이 낙게 될 거예요. 母는 국리 tak에서. 북한과 일본이 대답할 거예요. 북한과 일본과 일본의 국립한과 일본이 대답하는 것을 우리들을 지원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일본과 필인과 필리핀과 그리고 필리핀은 일본이 정렬한 곳입니다. 서ロモン 군동을 중심으로 한다른 선생님의 계획과 海洋권을 중심으로 일본이 가장困る 것은 지금 한국에 가려는 곳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려는 곳은 将来開発하고 발전할 곳은 海洋 세상이 없습니다. 영국의 평화의 기지 커몬러스의 58 각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台湾과 일본을 새로운 조직을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ロモン 군동에 그의 규제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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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중화시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의 무한한 발전을, 폭력 단체로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4,200 이상의島을, 즉, 일본 국가의 힘을,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한 세계, 국가의 정치, 한국만의 이런 것들로. 프랑릉한. 소다이 겟노 분의로 가와드리니 임림메시옷도스르노가 센세이노시메 박정현은 무슨 말인지 알지? 황선조 3200이나 3800 도서고가 있는 이것은 전부 앞으로 유엔 가입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세계 본국자는 한 불중심 삼고 섬나라를 세계 유엔 가입 국가 앞에 하나씩 논하여 가지고 문화 주체의 그 앞에 상대적인 국가 문화를 직결시켜 가지고 반도하고 섬이 하나 되므로 말면 육지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어선을 급속히 만들지 아니면 지구성은 멸망할 수 있는 원자 턴의 폭발되어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찾아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급속히 이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아서 다가야 알겠나? 알겠어? 이 경비는 일본을 중심 삼고 전부 다 세 아들 세 딸들 중 삼고 다이완하고 비니비니 하고 하나들을 하나에 가져 가지고 하나 뒤에 가져 가지고 경제에 지출할 수 있는 모든 산업기관 대회하고 政治家と 교육界을 대전として 글을 지출할 수 있는 모든 산업기관 대회에 지출할 수 있는 이유는 인위할 수 있는 개밀에서 모여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에 계속 자동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금 가서 가입을 하고 우산 쌉에, 전체의 조직에 대해 cél Teka과 중에 新しいアベリキュームを作って、それは有酸物質の一つになって海洋圏まで責任が働くようになった場合には、それは大陸から海洋圏に進出しようとする、それは中共の力、インドの力、それからモスコバの力、参加を犯してしまった場合、一遍で、一遍で、それを犯してしまう、危険の暴力単体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わかったら何の話か、日本のメンバー、真剣な重要なことを先生に語っているから、それを予想要望しながら先生は前もって防備させて考えるから、その本音のそれは京都を作ることを忘れてはいけないことを信じ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わかりました? 日本から一千二百名来たんだろ? 一千二百名、今残ったものの何名? はい? はい? は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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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ね。 はい。 はい。 これに中nellが1.0人としゅい何人になったの? はい。 はい。 それに中セイステーモ New Yorkでは、分母さんにとてもわかりましたか? あったのはどんならに金誤 evidentかいですか? はい。 20ユ сотрудナ禅くから1千名だから、それは1分リコンになったんですか? 아벨 쪽에서 그들이 전부 책임을 지어 가지고 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선생이 신순한 의원이라면 의원의 고도와 나설한 의원의 주인은 하다시 가입되어 세키분당 간료가 오는 것이다서 고단스도돼요. 알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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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to memorize the now they're father talking the Contents. 情况 ص gosh. なんか Losben can be there. 이건 하긴자inos du Louisvian?? 사람들이. 하긴자 수행을 했다고. 건 MurrayViv연ick. property, not ownership, why? 막 그 True Parents의 심혜가 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심혜가 간료, 에바는 심혜가 간료, 텐스처의 심혜가 간료가 간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まだ 완전한 포펙션은 통계가 거의 없습니다. まだ責任을 하지 않습니다. 유럽 멤버는 소유 경호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권리관에 의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진식이 났다. 전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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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의 레프레젠티브 대칸대가 있는다. 내쉰, 에즈라이크, 세엔벨. 통신이, 에즈라이크, 세엔벨. 통신이, 에즈라이크, 세엔벨이크, 세엔벨이크, 세엔벨이크. 잠시 frust applications that is. Adam ever完了したその. 시간이 안 된 nothing to pass over, Hurry up! have taking action is European for great country mission. 두 traditionally guerre 패스 Now. 이거 서양 사람을 손들어봐. 그 얘기하라고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소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각 나라의 교육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들으라고 이건 중요한 찬스에요 뭐 부모의 나라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중심을 삼아가지고 모든 나라에서는 이제 한할 나라의 천일국 백성을 기를 수 있는 유치원로부터 한국말을 가르쳐줘야 돼 알겠나? 한국말을 가르쳐줘야 되고 한국 길을 가르쳐주고 한국 책을 건너줘야 돼요 그래서 전세계 40개국의 전부다 원리 중심 삼은 번역을 하고 있어 천상경 번역을 서두르고 있어 그러면 말을 끝나게 되면 40개국의 모든 저 책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내용은 자기들이 어박과가 어울려가지고 결국 남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책을 필요해요 선생님 같은 사람들도 전부다 소학의 유권이고 사서, 상경의 책을 찾기 위해서는 심리오심리기를 책을 빌려가지고 부스로 써서 공부했어요 지금 그럴 때 지나가서 앉아가지고 전부다 한자리 해가지고 백과사정까지 전부다 어느 나라까지 전부다 찾아 쓸 수 있는 자유풍망의 해방극 시대를 맞이했는데 공부하는데 말을 몰라, 글을 몰라 전부다 책이 없어, 인이다, 선생님은 준비했어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축복받은 사정들은 일본사람, 미국사람, 한국사람 말 3년 이내 저 2000원 중에서 4년이지, 금년까지 3년이구만, 3년 동안에 말을 배워가지고 전부다 이 천성경 원어를 가져가지고 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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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고 각국 나라의 종사 축복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칠십이개 집이 사는 세계 어떠한 곳이라도 파송해가지고 글을 가르쳐줘야 되고 말을 가르쳐줘야 되고 글을 가르쳐줘야 되고 책을 줘야 되고 그러면 말 중에 제일 최고의 말이 세계의 모든 우주의 발음할 수 있는 49억 넘는 거야 발음이 그 49억의 발음을 완전히 98%까지 발음하시는 한국말밖에 없어 한국은 저국어야 노국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추구할 수 없어 또 한국 글은 머리 잡은 사람은 30분이면 대화 사흘만 연구하게 되면 신문을 읽을 수 있어 이런 글이 없어 중국은 큰일 났지 중국은 같은데 한문 중심 삼아가기보다는 한국말하고 일시의 한국말은 한 달 이내 다 중국 사람이 기억할 수 있어 책을 읽는 데는 중국 책 읽지 않고 한국 책을 천성경 하나의 전부 다 성경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백성에 대해서 내 볼에 대해서 걱정 안 된다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련 사람도 마찬가지다 아지아 민족이 이 일을 두고 나가서 가르쳐 드리면 세계 사람은 결과는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오야마다 네 혼자 서로 한국을 변경하시더라도 이해하시더라도 이해하시더라도 몇 퍼센트 사람은 뭐지요 영국 거짓봤으면 한국으로 영국으로 전성경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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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일본 사람jos 한국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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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빨리 전부 다 여전히 황선조 세계과의 72개국 어떤 나라의 가정인다는 한국 가정을 배치한다고 수와 장소를 명기해서 선생님이 보고하는데 왜 보고 안 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몇 개 몇 곳이나 돼? 대개 짐작은 몇 개나 될 것 같아? 많지 않다니 한국 불악 불악 맞다가 불악이 얼마나 많아? 한 년에 불악이 13개 이상 있잖아. 열쇠가 더 되지. 그러면 3,300명 중심 삼고 얼마야? 만 한 5,000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1번이 3배. 4만 5,000. 그러면 대개 짐작을 거라고. 그래서 이번이 대회에 중심 삼아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전해봐 해도 전부 다 1,200명. 이번에도 1,200명. 요 전번에는 몇 명 왔나? 2만 명 왔지? 1만 명 왔지? 2만 명 왔지?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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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따라가야 돼. 아벨패 저총룡과 민다리 나라받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망명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저희보다 지금까지 한국 통일을 위해 경비하는 것을 저희보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교포가 책임져야 되는 뜻이야. 그러면 그들은 무조건 한국에서 축복받은 가정들의 최고의 자리에서 같은 투자한 가치의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야. 조국 광복의 같은 기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똑똑이네 얘기해. 이번에 교육받는 90 몇 명이고 130명 여기 교육받는 사람 참석했지. 손 들어봐. 참석해 나네는. 민다들 모금운동 하기 위한 두 회돌 있잖아. 그 전부 다 130명 96명에서 보충해가지고 130명 여기 20일 더 연장을 해가지고 끝내 끝내라고. 나는 얘기하지 않았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별도로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여기 참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삼석 안 했어. 손 들어봐. 이래서 뭐라 어디. 둘 다 있구만. 너희들은 한국말 다 할 줄 알지? 네. 별동부대 스스로의 조총련과 민단이 하나도 해가지고 한국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다행이야. 자기 재산 소유권 자기의 명예 모든 전부를 일본 전부대 일본을 기화해가지고 일본에 접붙해 주는 거야. 그걸 저마다 교화한 사람까지는 저마다 저마다 반환시켜 가져가지고 일본의 해방 후에 돈 얼마나 일본의 전체의 분력의 힘에 대해서 전후에 망한 일본사람의 5분의 3을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반대야! 남북이 이렇게 안 됐으면 일본까지 전부 다 끝났을 거야. 알겠나? 이제라도 이제라도 평화연합을 중심삼고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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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 저 연합 만들어 가져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오야마다가 앤 처음에 전부다 교포 부처를 만들려고 할 때 만들지 않고 파산시켰지 이것도 만들었지 예 그때부터 교포를 전부다 일본사람들이 아벨로서 오시면서 얼마나 도와갔나 이러보자 하시더라 한국에 있는 사람은 뭐 일본인 사람은 제이 제이 패밀이고 한국은 뭐 뭐라고 한국의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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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이 아벨 일본이 일본이 가인이고 이들이 아벨인데 각국으로 생각해서 이번에 이번에 오츠카 오츠카 하고 이제 야마미아가 든 그때만 거 뭐야 아벨 중의 아벨이야 하나 돼가지고 일본이 가인 일본 식구가 가인이 딸이 하나 돼가지고 일본 식구들이 전보다 더 전통을 받아가지고 통일교회 식구들도 가인의 입장이야 안 그래 저청로가 민단이 하나 돼가지고 일본을 전보다 가인의 자리에서 가지고 이걸 소화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의 쌍두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 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공과 일본이야 이 셋이 원순대국 원수의 나라가 가인적인 입장에 서서 여기서 저청련과 하나 돼가지고 일본 사람 하나 돼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공상세계를 소화해야 돼 복중의 두 애기를 전보다 갖고 있는데 탄생 안했어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에 소실이만큼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만약에 나라에 보시면 빨리 일본 귀화하라고 통일교회 경인들은 일본 식구가 경고해가 귀화했다가 다시 가인의 자리에서 해가지고 아벨로 모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 양면이 있다는 거야 알겠나? 가인의 나라를 화합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원숭에서 일본이 딱 복귀섭리에 필요한 중요한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섭리관에 있어서 해와의 나라를 선택할 수 알 수 없었던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것이 일본의 책임이야 천상이야 천왕이야 총리 대선인데 가야 할 길이야 그 길에 배치했던 일본은 부르치러 날아가 버려 북애들을 소론이 전동하시고 오키나오와 전부다 구주를 전부다 충동이 해가지고 전부다 인도까지도 난리가 들어서 종교권 잡독권이 인도까지 와서 일본 전부다 오사카의 지방 전부다 중요한 부서로 오치오를 점령할 수 있을 수는 분할 계획이 벌어지리라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나? 그걸 방지해야 돼 자기 재산을 안 그렸다 몽땅 옛날에 2차전의 분할을 했던 이상 4대국의 분할지에 가서 눈물로서 바다를 보고 이를 성질을 보고 흘러는 물을 보고 이를 일본을 추구하면서 눈물로 흘릴 수 있는 민족이 문 선생이 해와 구로 했기 때문에 일본의 20년 내에 경제권을 이루어 가지고 세계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점점 어려운 시대들으로 들어와요 일본의 경제 세력자로 말해서 할수록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가지고 미국이 지원하던 세계권을 도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노름이 보내지기 전에 일본이 일하면 일본은 아벨의 자리에 있어서 미국의 가인의 자리에 책임 못한 미국을 가인의 자리에 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패전국의 소로움을 눈에 가져가지고 태평에서 승전개가를 부린 승리의 패권을 부쇄주로 말로 찾을 수 있는 복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일본 민족과 한민족 둘이 쌍두이를 나아가져 가지고 아시아를 전부 다 품품고 세계를 하나 만들어야 할 이 몽고리안 반전 책임 소행도 있는 거예요 중국의 몽고, 몽고는 아벨이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 몽고리안 주가 있지 외몽고, 네몽고, 네몽고 네몽고는 가인이고 외몽고는 아벨이야 중국이 외몽고를 하나 가지고 대본에 중국은 몇 개 나라로 갈라지는 거예요 외몽고하고 중국은 문제지 아이제마 대통령 때 외몽고에서 히마리아 국경에서 넘어갈 때 문제였던 인물이 여전히 우리 형질이 많은 사람이 뭐이던가 달라요라마 그 사건을 내가 아이제마 대통령 때문에 얘기했어 당신이 한 10억 이상의 돈을 가져가지고 다라알미야라 중국 종교권을 중국 호산에 몰리니 이것을 우리가 저보다 반결되고 종교권을 데리고 미국에 10억 이상의 이 친구를 삼고 통합운동을 했으면 저보다 이런 비참 없이 얻게끔 종교권 국경을 다 방지하고 남아 댄대요 그거 안 들어가지고 아이젠 하야되오 하든 아이제마 하지 못하고 허리를 펴가지고 닦고 세업 돼가지고 한타를 펴가지고 손리사를 그렇게 풀 사람 누가 있어 알겠나 이건 미래에 대한 갈 길이지만 여러분 잘못해서 이콜에 걸려가지고 일본이든 한국이든 무엇이든 전부 다 날아가 버려 날아가 버려 자 그래서 육신의 인력을 위한 승리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4대 성리는 물론 수천 수만 승인들과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3년 이상 4년 7년간을 전부 다 모세 보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책임 분담 칠수가 남아 있는 것을 그것을 단 감옥에서는 형제지 인원을 중심 삼고 형님의 몸뚱이를 전부 다 접붙해가지고 동생의 자리에서 형님이 아니고 동생의 자리에서 천국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 버려 말미암아 지상의 매력으로 얼마나 되겠냐 처인 가운데 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 있어 없어 예수도 독신생활이야 경자도 독신생활이야 또 마음에도 독신생활이야 또 그 되면 석가모님도 독신생활이야 독신생활은 그 세계에 축복가정이 천국 들어간 맘에만 지상의 가정이 형님의 가정이 나오니 동생 가정의 자리로서 조상들을 지상에 불러와가지고 선생님이 16세 이후에 책임까지 나와가지고 사탄세계 승리해서 패권을 가진 것을 조상들 중심 종교권에 있는 모든 조상들을 불러가져가지고 선생님이 16세 이후에 이긴 그 몸뚱이로 접붙해 주는 거야 몽땅 책임 책임 부담보다 죄 원리주관권에 있어서 절대 원리권을 지키지 못해 이것을 재림해가지고 그들이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가행 아벨 중심 삼고 아벨 쪽 입장에 있는 이것을 희생시켜서 하던 것만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 돼가지고 전부다 아벨 전부다 여러분이 하나 돼가지고 아벨 중공 아벨 입장에 세 가지 해가지고 아벨 입장에 세 가지 해가지고 전부다 민주세계에 종교권 추보를 몽땅 도리한다는 거에요 공산주의 호부 민주주의 이렇게 하나님 보호자에서 만났더랬는데 우리 하나님을 세 가지 해가지고 반대로 하나를 보호자가 전부다 지역의 대표되었던 것이 천사의 보호자가 돌아서 해가지고 이 전체가 통일된 입장을 세가지고 민주세계권 종교권이 하나 돼가지고 문청재를 저 하나 만들게 된다면 하임권 자체는 전부다 따라 들어가요 종교권의 책임을 통일된 그걸 전부다 점령하고 형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전부다 책임 못한 이들은 동상의 자리에서 영계에서 재림해가지고 재림주의 몸 뒤를 접붙은 마찬가지 조상의 자리가 동생의 자리로 변해가지고 전부다 공산세계를 원수로 공산세계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원탕한 세계가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탕감 원칙이 그래 이것이 얼마나 하이네벨 문제가 원안의 터준이 해석하기 위해서 불가피적으로 이 공식 원리를 통해서 생사직권과 피를 흘린 전쟁과 모든 한의 울타리가 여기에 전부다 모여있으며 이걸 때려주세요 가이네벨 문제를 여러분 마음을 중심삼고 부부를 중심삼고 부모와 자식시간에 가이네벨 형제지간에 가이네벨 친족과 친족 가운데 태감받은 모든 가이네벨 중심삼고 연대적인 기합운동을 하지 않고 하나될 길이 없기 때문에 운청진은 지금까지 역사에 없는 영계로 지상을 합해 가지고 총교권이 분류되어 피살을 흘리는 역사에 복파를 들여서 화합할 수 있는 한계를 고쳐 가지고 무슬림이라든가 불교권을 중심삼아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엔총의 아벨 적 유엔을 형성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간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나 무슨 말인데 소유권까지 찾아와서 혈통 벗기 전부 다 피 흘리는 투쟁의 역사 전쟁의 시대로서 화합의 평화에서 평화의 왕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평화의 왕권을 중심삼은 악한 가인적 왕권이 뺏어 갔던 것을 아벨적 왕권시대 동생의 자리에 나와 가지고 형님을 동생삼 총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상 천상 천국을 통일해 가지고 비로소 지상에서 완성한 여러분의 가정 따라 천상 초상도 동생의 자리에서 7년간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는 과정을 고쳐서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7년간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될지요 다 아멘 알겠나 선미 사관적으로 볼 때의 혈통 벗기와 화합의 세계 소유권 세계 끝나게 이렇게 이렇게 나무로 말미야마 그 나무로 말미야마 아담 과정의 원안에 불을 뽑아 가지고 불살아 버리는 게 거기에 서였던 역사적인 서적 전부를 불살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속을 붙은 모든 문인이라든가 학박사라든가 무슨 노벨상 수상까지라도 다 불살아 버려 가지고 새로이 새천지에 하나님의 지적적 법을 중심삼은 새로운 천국 만국 해방 태평 왕국시대로 전진을 지어다 아멘 그 대회 마지막 대회를 중심삼은 이것 지금 제가 독보회를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나 전해봐 1차 여전히 5만 명 2차 7만 명 3차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성약시대 안착이야 천주 세계 평화 저 안착이 천주 평화 이상 모델 섭리 가운데는 아담시대 이수시대 이수시대 제일 삼시대 세대 넘어세 대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주신 이산가정 모델 평화 세계 모델 평화 이상 국가 왕국 시대로 이전 해방이 없는 완전히 태평 왕국 시대로 아멘 대회 마지막 회의 훈덕 에스 아멘 알겠나 지금 말한 내용을 전부다 명문학 해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에 자기들이 맞 결과에 일시될 수 있는 생활과 탐광보기를 너무나 비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생긴 것을 자신이 모르지 알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해방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해방의 천국 장군의 헌구의 영사들이 될 수 있나니라 아멘 그걸 원하는 사람 박수로 환영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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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는 훈덕 뭐야 훈덕사야 너들은 안 되는데 훈덕사를 빨리 엔치해 주기 위해서는 정신 차려라 그 말이야 자 알겠어요 영계에서 4대 승리는 물론 수천 수많은 승리 선을 주고 여러분이 선한 조상들이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서생 장성권에서 책임 분단만 서면 축복을 못 받았기 책임 분단 축복이지 7년간 넘어있어 널 7년간 이제 가야되는 전부다 이제부터 7년이야 6 7 8 몇 년이야 그러니깐 7년간 7년간 다 꺼내야 될 거에요 팔수 넘어가려면 3년 이내에 다 꺼내야 돼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런 답이야 내려오야 돼 갔나 내려오야 돼 갔나 책임 분단 완성의 축복 미완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적 요건이야 선생님이 이 시기까지 설명한 모든 아담 가정의 화 혈통을 잘못했고 전부다 전쟁에 살전이 불어있고 소유권의 사단을 빼앗은 세 가지 가장 귀한 것을 다시 찾아 놓아야 되는 거에요 여러분 가정들이죠 선생님이 하나하므로 다 해주지 않아 핏줄이 달라 너희들 핏줄과 선생님 핏줄이 다 다르지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합하게 가정맹세에는 천일국주인 우리 가정에는 테마가 나와 예수님이 국가정메시아까지 나라 찾아가지고 로마 굴박할 수 있는 로마의 원로문에 가져가지고 이 전부다 천성경을 발표된 시간을 넘어서는 이런 순간이 되어있다는 거에요 맞먹는 때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상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거수 일치적을 시켜보며 천도를 허가하는 자는 일별 백개로 다 쓴 것입니다 탕감 복귀시대 지나가 구원섭리 시대로 지나가서 구원섭리가 아니라 본래 본의 이상세계의 실현자 저희들과 이만큼 아담 회화처럼 직각 지옥으로 전부다 심판해 버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하나의 헌법과 헌법을 증상 그 부처별 조금 더 20개 부처가 있으면 부처별에 법에 걸려게 되면 직각 처단할 때가 오는 거에요 법만능시대가 오는 거에요 그걸 말하는 거에요 여기는 자는 일별 백개로 다스릴 것입니다 세계 182여 개구에서 하늘의 뜻과 전통을 상습받은 수천 수만의 평화대사들이 참사랑과 참가정에 가치를 외치며 가치 탈락시대를 말하지 탈 이데어 그리시를 말해 이것은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의 모든 원축적 부약시대 신앙시대 성향시대 그 다음은 안착시대의 원축은 변화되지 않으니 그런 시대의 가치를 말하는 거에요 수많은 수천의 평화대사들이 참사랑과 참가정에 가치를 외치며 돌아가자게 불결기야 뛰고 있습니다 경쟁이야 선생님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수고한 역사에 거기에 가지 가운데 싹이 안 나와서 중간이 됐으면 내가 중간이 돼서 싹을 해가지고 천 대만의 자기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잘못했기도 우리 조상은 대를 내고 소위를 살려가지고 싹을 낳으려 하다는 탕후만 재창조 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참사랑의 가치를 외치고 참사랑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아담 가정의 혈통과 평화와 소유권 변화 불철주의에 뛰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이상세계 왕국을 참고하여 하고자 총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 너희들 일선 부대에 나세는 거에요 알사모를 사 알사모를 밤이나 낮이나 오일 하는 거에요 선생님도 이제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으로 생각만 해도 눈에 다 들어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 이런 삼대 타락의 원안의 구름철을 메워가지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대행을 넘고 전부다 육지를 달릴 수 있는 차와 열차로 달릴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작성해가지고 별나라까지 왕래할 수 있는 전부다 이제 별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별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노력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연기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래 살 필요없어 이걸 다 한다면 빨리 땅 외에 탕감도 필요없이 연기해가는 된다면 그 일정들은 전부다 지상에 태어나자마자 오래 살 필요없어 20살만 되면 24살까지 살던 연기해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에요 오래 살 필요없다는 거죠 20살 28 청춘 되게 되면 아들, 딸 사회기대 완성할 수 있어요 28 청춘 12달이 12달 여기 이성성상 14시야 28 국남대여자 전부다 28 술술술술을 삼아가지고 가정에 하던 해와 내가가지고 내 아들, 딸 축복해서 며느리 가정들 되게 되면 세 가정만 하게 된다면 여섯 가정이 되지 않아 하다며 3대가 겉에야 시가 열면 그때부터 무한히 보도하는 거에요 3대까지 하려면 안 되는 거에요 3대까지 절대 타락시키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참가족의 가치를 외치고 불철기가 뛰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건하고 저 총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문 김씨문 문중에 한사람을 빨리 해가지고 세계 인류 앞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총직원 승리 패권권에 영향을 미치냐 이거 초과적 시대로 지내고 하는 거에요 세계화였고 중동에서도 우리의 무림문이 평화사상에 힘입어 인외교 기독교 회교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해서 양창세이 잊지 말고 기도하여 특공대를 만들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새로운 3시대 3대를 중삼고 경찰과 군대를 만들어요 보안 장치와 마찬가지로 사람 몸 가운데는 저결구가 있고 배결구가 있어 저결구는 그 몸 자체의 보안을 위한 것이요 저결구는 저결구는 외부에 혹은 쓰나미라든가 화산 터지든가 국가적 기준에서 다 가르쳐 주요 외적인 방어 를 위한 백혈구의 두 균들이 보안을 했더라면 타락할 수 있는데 아담가족은 보안조치를 못했다는 거에요 의원을 중삼고 이것이 만약에 한국 남북이 통일되어 선생님이 즉각 이 공식을 일시에 3년도 안 걸려요 1952년만 다 끝냈어요 종교권이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살렸다는 거 내가 희생해가지고 살려줘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가르쳐 줬어 더 가르쳐 줄 필요 없어 못하면 내가 여기에서 불러가는 거야 그런 때 가는 거에요 양탈식이 알겠어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세계화였고 중독에서도 레버노문이 평화사상의 힘으로 유대교 기독교 회의교 새로운 차원의 평화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서반의 냉정의 종주를 짓도록 결정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레버노문이 통일사상이었습니다 승공이론 그 다음에 통일사상 그 다음에 원리사상 이것을 전부 다 알아야 돼 본인의 조국 통일사상입니다 본인의 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배후작업도 지금 레버노문의 문의 추도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대사들이 무섭지 네 평화대사들이 국회의원 중 30배 전부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이 녹취할 때 31개국의 왕들과 싸웠어 반대했으니 예수가 그러므로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기독교가 이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국가적 3대 30명에 해당하는 족수들이 불법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31개국이 왕들을 모세가져가지고 예수님을 모섰더라면 30세 40대 후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주관 마음대로 사수권내 칠권내에서 망하지 않을 것을 망해버렸던 거야 절대적 이야기다 괜히 손님이 붙어가지고 하는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영계에 이번에 평화대회사들 20명 20명 생에서 40명을 만들라고 했지 예? 이번에 민단에서 온 사람들 만 명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다 한가정에 20명 씩은 얼마야? 20만입니다 예? 20만 민덕춘서 3분제는 이미 복귀돼 이건 핵심이 온 20만한데 선생님에서는 14만 4천 중심삼고 말하게 된다면 이번에 전부다 예전에 4만 명 대회하고 예전에 5만 명 대회하고 이번에 7만 명 대회가 몇 명이야? 12만 명 선생님 선생님 한시문씨 어디 어머니 어디 갔나? 어? 엄마 어디 갔어? 모셔러 한 시간 넘었으니까 시간 되었으니까 출장소 가실거에요 한시문씨 합해서 2만4천 14만4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성경은 13의 4천을 말해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오늘 제일 걸려도 회의라고 네 시간 아니야 40시간 돼서 들어도 가야지 그게 걱정이야 이걸 전달하는게 걱정이야 밥이 걱정이야 먹고 싶어 가먹으라고 처먹으라고 선생님이 지금 이건 뭐 노릇노릇을 알고 있어 다시는 이런 집회 안 할지 몰라 88의 생일은 안 지킬지 몰라 저 히마리아 산 제가 가져가지고 돌구를 파 가져가지고 내가 거기서 마지막 수도의 장소로 찾아갈지도 몰라 통일교 교인들 정성들에 가져가지고 저 굴로서 여기서 선생님이 가서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가기 천년 벼락을 태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져가지고 일본 역사는 다투키라 어느 미코더가 이스터만 마찬가지로 그런 이상의 자리까지도 명랑함 만들어서 최후의 갈 길을 단장해 드려야 할 무덤짜리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이스터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잘 사는 너희들은 자기 죽음짜리 장지 다 매들어 놓고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갈 수 있는 연내를 해가지고 지역을 선별하게 자기 나라를 팔고 한국사람 나라를 팔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무덤짜리를 찾아야 되는 민족이니 그런 전통을 이어받으신 수많은 왕이 왔다 갈 수 있는 운명길을 준비하신 나라가 전부 땅을 팔아서 그 길을 준비하다는 준비하여 선민권의 책임을 이어받은 한민족이 의다의 하얄 책임 소용이 아니었느냐 어떻게 생각해?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박수해 봐 공산도 하려구만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박수구가 손바닥에 깨집니다 선생님이 목이 자꾸 타서 물을 자꾸 물고 보라고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겠나 언제 이번 만났다 가든 여러분들 1년 동안 얼마나 70도가 남은 사람 많이 갈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점점 더 많아져 여기 말이 났으니 여기 말이 났으니 여기 김영리 김은필 곽조완 안 왔나 김은필 일본 김은필 선생님이 일본 있습니다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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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필 일본에 있습니다 나와라 김명리 회장은 김명리 어딜 안 왔어 어제 왔다가 왔습니다 왔다가 영정씨 내가 김용규와 김원필이 수술한 데 며칠 일주일 됐나? 그때 무슨 짓을 했는가 말해보라 크게 무슨 과정이야 36가정이야 36가정 대표 그건 몰랐나? 이제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 훈독과정 훈독과정의 전부지 36가정을 대표해가지고 한 것을 몰랐구만 있으면 여기에 서서 당인들이 은원했으면 거기에 경제력을 내가 보충해줘야 돼 36가정의 죽은 사람을 빼놓고 그 아들, 딸이 36가정의 이름을 남기고 싶고들은 다 동원을 하는 거예요 얻고들란 일적 가운데 그 월급을 줘서라도 배치하려는 거예요 알겠나? 이번 순회에도 국가 메시아 책임을 얻은 사람은 자기 아들, 딸 신학대학을 빨리 졸업시켜가지고 배치하라고 지시했어 곽조안이 전달했나?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모르나? 이 세대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딴 데 해먹던 사람 앞으로 통일가의 권내에 아벨 위원 권내가 생겨될 때는 거기는 절대 채용 못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미리 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들, 딸이 기회하거든 서울대학은 뭐래?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야 원수의 것이야 기독교, 이화대학, 연세대학은 뭐래? 권국대학은 뭐래? 통일기에 반대하는 대학들 권국대학을 내가 살려주고 복주려고 했더니 이놈의 자신들 돈을 수십억 잘라먹고 다 도망가버렸어 내가 처음으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김봉태 그거 알지?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으나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책임 피하려고 나중에 들었으리라 그런 말 안 돼 나중이니까 책임져야지 그거 잘 두고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졸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 신학대학 직접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되는 거야 대학 졸업이 된 신학대학 유티에서 졸업하게 된다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졸업하고는 2년간에 졸업하게 되면 거기서 1년 이상 영어를 말해야 돼 영어를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영어라고 하면 공제, 공제 말이야, 공제 말 한국말로 하면 그렇지 않아? 영어가 영어하지 천사장말 패올 필요 없어 쌍남이야 아버지 대해서도 유 어머니 대해서도 유 시, 유, 희 쌍남이 말이지 너가 보냈으니 말이지 그게 무슨 신사들은 양반들은 스님 아니야 층층수야를 몰라 천수를 몰라 그 쌍남이야? 양반이야? 너희들은? 웃긴 왜 웃어? 생각해서 말아야 할 텐데 선생님이 웃으라고? 웃으려다가 화가 난다 나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아들, 딸, 딸 전부 다 한국말 모르면 안 돼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지지들아 가서 다 며느리들에게 선자들을 전부 다 불러올 거야 안 오게 되면 전부 다 왕과 상관이 없어 앞으로 청평국 왕국에 들어가려면 입적 수술을 다시 해야 돼 자기의 각 형제들이 뭘 했다는 것 뜻을 해서 뭘 했다는 사실 너희들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어 절대 순결이야 절대 순결 너희들은 안 걸릴 것 같아? 어머니 보고 물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여자들 때문에 곤란한 자리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살지를 않아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어머니 보고 참 몸에 안 할 말에서 우주에 선포한다는 것은 철석 같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거야 자기들이 책임을 얻고 부모님의 아들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복종의 천도를 지켜야 돼 혀진에게 부터 혀진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 동생들을 지리하고 그러면 성진의 형을 감동시켜야 돼 구해줘야지 아벨이 가인 원수를 죽인 것을 자기 희생해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기들 그렇지 않아 핏줄이 다른 형제가 있어 동일교회는 선생님 이거 암이야 세상에 법이 있으면 다 그런 거야 불살아버리면 좋거든 불살아버리면 철화를 불살아버려야 돼 할 수 없어 이러고 선생님이 말한 것이 여기 원리말씀에 위배되는 말이 거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 놈의 자식들 똑똑히 하려고 전숙이 무슨 말들 알지 연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남편 붙들고 아들딸 잘 기리라고 내가 그래서 의미에 대하여 하지 못하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는 차별되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시대가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너희들은 선자 시대까지도 챙기고 너희들은 아들딸 누구든도 같이 사랑하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아니어도 돼 아버지가 대대한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죽었어 죽어 없어도 돼야 돼 알겠네 무슨 말인가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부터는 잘하라고 어머니의 3파 선택이 남아진 것을 내가 다 지금까지 넘겨주고 있어 하나의 왕궁법을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법정은 가인법 아벨트의 제일 그 악한 법이야 영모라는 말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왕래 형집 동생은 다 죽여서 죽임 받았어 그걸 어떻게 용서할 거야 어 나라를 쓰기 때문에 한사람 두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의 땅을 살기 위해서 한사람 두사람 한 나라 두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이야 나도 그럴 수 있는 노름을 하려면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다 해먹고 남아서 8대 정권을 거슬러가지고 싸우고 받아치웠을 거야 깨끗이 선거위원원들한테 전부다 그때에 있어서 이것이 전두환이 무슨 노태우 전부다 기둥은 3대 원수를 내가 구해준 거야 4대 그러면 박정일 거지 박정일 때 물어보라고 기도로 그 후선들까지 내가 용서해주리만 그들 그 후선들까지 발레를 받으면서 공화당이 얼마나 토익을 받는 데였어 이 김종필이가 처음부터 저보다 대통령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세계에 도망되어 있는 그 내가 많이 돌봐줬어 이거 한대사 왔나 한상무 대가리 큰 녀석을 내가 참석하는 게 우리 섬 나라 정배분 해야만 진짜 때를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 벼락 맞아 군대에 탄력이 돼가지고 흉소들 가는 거야 억중의 억이 있다는 거 너희들이 나같은 시간에 안전해서 시골로 살아가라구 막 그 사람 쫓아내버렸어 본인이 한국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실질적인 배후 작업도 지금 내버린 문이 주가하여 급속도로 진행되고 내가 돌아왔어 미국에서 우리가 그 물건들 130가지 13가지 정도였던 내가 그렇지 몇 가지 정도였던 나 13가지 그렇지 130개씩 130개씩 뭐 들으면 내가 우드빌에 가가지고 전부 다 술을 채워줘가지고 전부 다 추천해서 세계 통일교회 가정들을 나눠준거에요 돈까지 다 나눠줬어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집도 없고 나라도 없이 도망대이던 통일교회 부부였어 이야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들은 앞으로 있어서의 통일교회 교인들이 돈을 몰아가지고 별장 중에 제일 가는 별장을 지어줘야 되는 거야 그 집은 그 집은 그 나라는 관광지역이 될 것이다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여러분들 저보다 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내려고 그래 광노 피부도 언제 온다고 오라고 고향에 있는 모든 종시들도 내가 잃을 수 없는 내가 신세를 생각하고 그 가정을 불쌍히 생각했던 사람을 해지지 못하고 해지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했으니 해지지 못하면 또 받아야 돼갖고 받지 못하면 도주해야 돼갖다는 거야 그런 믿지는 장사가 어디 있어 나 그렇게 살았어 뭐 이제 이 헌금한 것이 얼마나 모여있어 오늘 대회를 끝내면 놀아주려고 생각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나라 사람이든가 분할 듯이 몰라.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어제쯤 내가 생일날이면 윷놀이도 하고 말이야. 여기에 보물찾기도 한 번 하였는데 작년에 얼마까지 걸고 했나? 각자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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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내가 여전히 여수 갈 때 누구든지 혜리꽃에서는 열쇠를 한 번 안 타니까 기차 타거나 무슨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해서 그때 정월초활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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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월초활이었습니다. 정월초활이었나? 정월초활이었나? 어머니 이상 가야 돼? 자기 집에서 화를 받았어. 나 때문에 선생님의 집안도 마찬가지야. 내가 알고 있으니 끝까지 잘 가라고. 자기 가정이 그런 가정을 대표적 가정이야 대표적 인물로서 대표적 가정에 서 있어 잘 가야 돼 봐서 알겠지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돈이 많았으면 전부 다 이 톨일 저 여자들로서 고생한 사람 몇백 명이라도 내가 소원 풀이 해주고 싶어도 난 소원해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고생시키고 내가 알아 어머니가 내가 자식을 버리고 울고 우는 많은 아줌마들을 봤고 아기를 만나가지고 통곡하면서 선생님의 인사를 못하고 눈물을 떨어뜨린 그런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나 그런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여자들과 사는 남자들을 내가 죽기 전에 집이라도 한 채씩 사줬으면 이제 나 돈 필요 없어 돈 필요 없어 암만 겟다주도 내가 필요 없어 나는 갈 준비를 해야 할 때 돈 준비가 아니야 정성의 준비 정성의 탐을 백두산 보다 높이 히마리아 산정 보다 높이 에베린 산정 8850m의 거기에 꼭대기에 구를 파고 정성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소원이야 이번에 히마리아 산정을 비행기 타고 돌아보게 될 때 추워의 인상에 모이는 두 구름 조각이 거기에 전부 다 그걸 돌고 돌아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또 내게 인사하는 두 부부가 인사하는 구름 비끼를 같이 자선만대의 축복의 인원이 부러지는 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눈물진 그런 시간이 있으면 모를 거야 어머니 누구도 모를 거야 그래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소원이 이 땅 위에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그런 영산이 있던데요 그 영산 꽃에 하나를 위해 가지고 축복을 하고 만민의 축복을 해 주고 가야 할 참부모의 뜻이 있던데요 그가 먼저 그런 일을 할 텐데 저 산에 못 올라갈 신세를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헤리콥터를 타려던 8850m에 날아올랄 수 없을 거야 헤리콥터가 떨어뜨리기 쉽다는 거야 4000m, 5000m 정도면 위험수위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땅에 찾아왔던 최후의 선도를 남길 수 있는 것이 죽음짜리 찾아가는 거야 어떻게 죽을 거야 선생님은 이제도 하나님 명랑을 어디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게끔 갈 수도 있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갈 곳을 염려하면서 거기에 빚지고 후대 후손 앞에 빚을 남겨주는 조상들의 안되죽을 바라서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네! 정신 차리라고 한국에서 한국 돌아와서 이젠 내가 돌아와서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우 작업도 지금 래브렛 문의 주도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평도 그렇고 시시에도 그렇고 여수 순천지상 해양권 중심, 도시권 중심, 산에 3분의 3개를 중심으로 삼고 내가 고향 찾아올 때 맨손 가지고 돌아올 수 없어 거지가 돼서 돌아올 수 없어 남미의 지구성에 농사지를 선은 200만 헥터야 남미의 땅을 120만 헥타를 계약금까지 걸어놓고 온 사람이라고 돈은 지불 못했지만 1년에 삶아져 가기 때문에 인류를 매겨 살릴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경에 굶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 불이 와락이야 지금 그렇잖아 이사야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무기를 내게 가지고 장비하고 밭갈이 할 수 있는 농사기구를 만들려고 했어 무엇을 말하는 게 앞으로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야마 인간의 전보다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럼 거기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통일경에 누구겠느냐 내가 영광에 갔던다면 그렇게 되면 누구 그 자손 가운데 나 이상 사나리 사랑해 가지고 씨앗을 내끼게 갖다 할 수 있는 일정을 내끼고 하나는 전보다 파탄이 생길지도 몰라 내가 원하니까 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최고의 복을 넘어서 살 수 있는 승리의 왕자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넘넘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충신 열사들이 없어서 심각하다고 87세나 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안타까워서 물을 마시면서 목이 전부 다 말 안하는 척 같다고 알면서 이러고 있어 오늘 이런 날을 통곡할 패들이야 우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기대해볼까 나와라 천론 세워라 빨리 가라 충춘 세워라 80노인이 되어야 되겠다 빨리 가라 하루를 천론 잡이 하는 그런 날 대비 하던 세낭꾼 같이 살아왔어 생일날이면 3일씩 기도해 왔어 3일씩 기도해 왔어 3일씩 기도해 왔어 밥을 먹기 시작할 때는 소반 그릇에다가 세 가지 이상 간장하고 고추장하고 한 가지 세 가지 이상 먹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야 삼십 세 가지 배고프지 않은 날이 없었어 왜? 내가 가야 할 길 도어 닦아야 할 적일 때 이만큼 그렇잖아요 본인 한국 조국 한국통을 위한 실질적인 배우자 지금 레버랜드 문이 주도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야 윤정은 너 돈 70억 다 갔나? 윤정은 너 이천기 노령이 답보가 안이 타기 때문에 이천기 노령이 답보가 안이 타기 때문에 다행 나갔어 혈이 다 주웠어 다 주웠어 빨리 하라고 오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기 전에 많은 사람이 갈 거라고 그러나 그러나 본인은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천명을 받고 출발하는 본인의 생애입니다 노름놀이가 아니에요 세상에 25억 30억 가까운 인류가 세상에 사는데 어느 누구를 믿을 수 없어서 나 어린 나를 찾아와 가지고 이 뜻을 부탁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나를 길러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어떤 누나보다도 그 사랑의 심정을 내가 잃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비참한 사생을 체험할 때 나는 까물어 틀노름을 했어 내가 이런 서명적 책임을 해달라고 불타가 되니 그 사람은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백 번 죽도 잊을 수 없도 잊을 수 없도 잊을 수 없어 천명을 받고 출발한 본인이 생애입니다 하늘에 인침을 주어 인류의 창북으로 희원한 본인이 본인이 하늘과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여 하늘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하늘을 풀어달라는 부탁이야 그 하얘도 가지랑 못하여도 갔나 세대용사 너희들의 선생님이 이 하늘을 넘겨 북만산 동산에 묻힐 때 그 동산을 찾아와서 같은 자리에 눕지 못할게 일로 해방을 위하여 매세아가 왔더란데 하늘을 남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들 생활이야 생애야 자식이 배반하고 처자가 배반하고 가정 나라가 배반하도록 팔 때 정원이 비발로 되면서 죽이려고 암살을 기획했던 것과 실패하는 것과 다 보면서라도 이 길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한 그 마음 마음이 새켜되어 하나님의 동정에 나를 죽일 수 없게 동정한 그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던 것 알아? 너들 그런 최적 전통을 이어받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이 얘기도 안할 거에요 잘하는 얘기도 안할 거에요 다 죽었어 다 부탁했어 여러분이 영계올 때 그때 천산지아도 갔다 그때까지 기대해 줘야지 그 아들 딸들이 듣고 가르쳐준 삼대까지 내가 참아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중간에 있다가 제멋대로 생각할 수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 바른 얘기해 봐 하나님 앞에 바른 얘기해 봐 하나님 앞에 바른 얘기해 봐 하나님 앞에 하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 부탁받은 것을 잊을 수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 나보다 더 난년년념으로서 뜻을 다 아는 자리에 서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권고를 안이 할 수 없는 따가운 사정을 누가 풀어줄 거야 너희들이 문노 아들 딸이 풀어줄 것 같아 3대 이내에 목을 매그러도 이 일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기를 바라겠어 이 지구 속에 독보스럼 군림해온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철폐해야 돼 각종 국경과 벽을 완전히 철폐하고 만인이 더불어 손잡고 살 수 있는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창권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뜻입니다 존경하는 평화대사 여러분 이제는 평화대사에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오늘 본인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한 많은 것을 배우고 가들어 대단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 남극을 상실한 채 포류하고 있는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 대신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대에서 못해가지고 교육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각오와 교류를 교류로 천명을 받도록 나서는 하늘의 밀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대사 대사보다 밀사이긴 밀사야 밀사야 북핵은 이 사람들은 같이 거의 이상의 사람들은 세계에 소명을 받은 총독된 저 국가매성의 밀사들이야 원수 세계 대표 세이서 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오늘의 메시지를 이용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가슴 깊이 세고 보고자 합니다 제네와에서 말씀한 심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에 전달하고 싶었던 선생님의 소식을 발표하는 거예요 천번만번 돌아가서 읽으라고 표적했지 하나님의 자산을 창적받았던 아담 혜화가 타락을 인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혈통권을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핏줄은 부모가 자식에게만 줄 수 있는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결혼한 사람과 생명의 씨를 아무나 싸워버릴 수 없어 천명에 의한 것 외에는 실속적입니다 그러나 타락을 애는 그들은 사탄의 고지 혈통을 받고 사탄의 자식으로 전락을 몰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전리로 누구를 막는 건 예외 없이 사탄의 혈통을 전수받아 살고 있는 타락의 후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평화되어서든 왕이든 나름과도 없어요 체면이고 무엇이고 이번에 여기 인사도 처음에 넣은 말 인사도 없어요 무슨 대통령이 무슨 조합 없이 지구성 도처에서 물론 전부 다 지도자라고 했지 따라서 어느 날 전리로 누구를 막는다고 너희 애미나 애비나 대왕이나 누구나 누구를 막는다고 애 없이 사탄의 혈통을 받아 살고 있는 타락의 후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히 아니야 확실히 회개하지 몇 번 죽어마땅하든 알게 된다면 몇 번이 아니야 살자 당장의 불가운데에 살아 없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심각하다고 그런 심각한 선생님이 얼마나 사기 처먹고 쏘겨먹고 얼마나 농락을 해놔야 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통일교육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만은 그럴 수 없다 니를 악물고 일까지 찾아왔어 매를 안 맞은 것이 없고 이가 상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별압을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누가 내 사정도 한 번도 못했어 삶의 어려운 길도 누군데 사정 못하고 익히고 왔어 내가 원하고 살고 있으면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사정을 들어주고 사정도 했지만 그것이 천이면 천 가지 다 이루지 못했어 사정은 내 사정이 부끄러운 무덤에 혹을 달고 남겨야 할 이런 사정이 분해! 분해! 못 믿겠어! 민족의 불의 요소를 구하자니까 그거 뱉기가 힘드니 죽은 무덤에 묻힌 부모의 살이 빼와도 빨리 갈라져 가지고 다시 재차 매장을 해가지고 깨끗한 피로서 하늘을 봉헌하면 좋지 정말 썩어진 살이 썩어진 물과 겸에 가서 흘러나는 물 가운데 물에 쟁여져 가지고 빼를 낸 것조차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이 사탄의 피와 살이 붙었던 그 살과 피를 없애버리고 빼된 골수까지도 없어지더라도 빼라도 흔적이 남아서 하늘 앞에 누운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하늘 나라의 백성이 찾아와 줄 수 있는 후대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왔되는 사실도 잊지 말아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들은 사탄의 거짓 혈통을 받고 사탄의 자식으로 졸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시거나 아들 딸 이상 사랑하지요 다시 국가가 뜨면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봐요 여러분의 변내로서 살던 그런 갓나가 십장에 가기 전날 저 엄보다 바람 패가지고 일생 동안 남편은 그 절기를 지켜가지고 혼자 사는데 아기들 낳아가지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남편과 더불어 아들 딸 들어와서 무덤에 찾아올 때 그 무덤가 누워있어가지고 빼가 나와가지고 후레갈 길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을텐데 불구하고 회개가 있을 수 있어 생각해보라고 그보다 더 불쌍한 하나님이야 타락의 후회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그지 그래야 회개를 깨끗이 하지 백배만큼 천배만배 보태가지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후손을 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전체를 백퍼센트 투입하여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복중 기준에서 아담 헤어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생명에 실어서 혈통을 줬습니다 사랑과 생명에 실어서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 이상이 있어 없어 소양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평화 대사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는 다릅니다 참부모님께서 허락하신 성조식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혈통 아담 해와 같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궁성 앞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조식을 통해서 혈통 전환을 하고 새 축복을 받아 축복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급속히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참가정을 찾아 세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열두 친주문을 다 열어주킬 수 있는 그랬더니 여러분이 맹세문에 축복과 참사랑을 주는 철일국 철일국은 뭐예요? 우리 축복과정은? 우리 뭐이라고? 철일국 주인이야 철일국 주인이야 아담의 자리여 예수의 자리여 미시아의 자리여 재림해가지고 성지 안착시대에 살 수 있는 그 책임을 대신할 사람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아담 한사람의 연예와 전부가 수천여 개 일루가 부모님 옆에 수천 대 역사적인 모든 선조들의 공무원 궤도 다 아시고 이걸 탕관해 보겠습니다 일대에서 3대 이내에 역사적 모든 것을 청산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신념들을 가져야 된다고 알아야 돼요 빛대기 중에 빛대기인데 빛대기 중에 빛대기인데 할자 열렸습니다 둘째는 일로의 첫 번째 가정은 아담가정에서의 형님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제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이 주신 가정에서의 본연의 질서여 축복인 축복인 형님과 동생 간의 사랑과 화합의 삶이 시기와 원망의 원수 관계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레버랜드 문이 지도하여 세계 평화 세계적 차원에서 교차 결혼을 통해 혈통 복귀를 완성하고 교차 결혼이야 국경을 남겨서 결혼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가 없어 빨리 국경과 소유권을 없애야돼 국경은 나라를 위한 것에서 소유권은 여러분의 집에 다른 주인들이 들어 있어 그걸 말해요 경교선이나 사탄이 박례를 들고 넘어가면 걸어채려고 해요 낚싯밥 먹을 거 든든한 낚싯대 든든한 줄에 든든한 저 낚시에 걸러가져 가지고 든든한 맛있는 이끼에 잘 넣지 않고 여러분 지옥에 저 제물로서 사라지게 하기 하나님의 복수심적을 갖고 지금까지 찾아 나왔던 연계에 가서도 후선이 없습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주신 가정에서의 범위는 질서여 축복인 형님과 동생 아래 사랑과 화합의 삶의 수기와 원망 원수 관계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레브리미투자의 세계적인 차원의 교차결혼을 통해 혈통 복귀를 완성하고 보다 보다 하늘편인 아벨의 주체형 주체격 형님의 자리 즉 본연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담 가정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에요 돌아가는 3대 한의 기준을 해소보려 탕감해 가지고 하나님까지 구해줄 수 있는 충여지도를 완성한 가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비밀 파헤친 네브리미투자의 삶은 형용할 수 없는 빛박과 고난적 한의 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란을 이고 승리하여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는 후천세를 선포했습니다 바꿔지는 세대를 선포했다는 거에요 그 도전 후에 세계인구의 78%나 넘는 종교권과 국가권을 규합하여 신세계적 차원에 새로운 신세계에요 새로운 아벨위원을 말해 신세계의 차원에 아벨권을 아벨위원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세계적 차원에 가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전세계 인구 74%를 차지하고 있는 몽고 반정 동적을 규합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애벨의 같은 동급의 자리에 서서의 같은 축복의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의 부모의 자리에 영영이 피조색의 중심자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 천리 원칙이야 백번 천번 일겨야 돼 이거 반성하면서 동적굽을 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최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두 아벨권과 가인권이 하나가 돼요 아벨 왕국이 자리에서 아벨 왕국이죠 하나님의 정권을 대신해 해가지고 아담 가정에서 어무다 하나님이 아들 후손들을 때려잡았으니 이제 우리는 가인세계 사탄 대가리 끝 사탄까지 자리에서 잡아치울 수 있는 결의를 하여야 됩니다 아벨 왕국이 자리에서 출보를 본 천주평화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돼 아벨 위원 해방을 위한 모든 걸 바쳐야 돼 모든 걸 희생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남구하기 jun의 어느 세계의 유연도 그렇게 안 되어있다고요? 철폐합니다. 그래야 전 인류가 본연의 이상세계에 진입할 수 있고 이 아담헤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소유권까지도 찾아 세워야 할 생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게 되는 바입니다. 철폐에 대해서 잊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편의 신 아벨꾼이 천조적 차원에서 가인권을 소화하여 가인을 때려잡는 세상에 가인권을 소화하여 본연의 창조의 이상적 권한인 하늘의 전권을 갖고 신천, 신지, 즉 지상, 천상, 천국, 창궐을 향해 재건이야, 아니요 맨드레드의 창의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세계지사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토요일 교회에서 제3 베일링헤업 서론과 미국이 화합해가 베일링헤업으로 서로서로 싸워서 돈을 내고 싸우는 날에는 천안은 순식간에 하나 된다고 해요. 가인이 아벨이 가인을 생각하듯이 두 형태가 싸우지 않고 위에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 같다고 우리가 만들어줘 같은 게 나오는 날에는 천안은 순식간에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천이백키로 중심 삼아가지고 해업을 좀 삼고 서론은 삼천 이백키로 철도 이것저음보다 서론은 자기 땅 비례라서 나는 3분의 1밖에 안아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벨이 미국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내의 미국 나라가 지금 종교권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야 되는 거에요. 미국의 종교권이 아니라 통일권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권을 해져갔다고 해야 되는 거에요. 너희들이 아닌 선생님의 아들 딸이 이것을 책임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에요. 일단 끝까지 청산 지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에요. 제 아버지 가야 할 길이야. 방향을 향해 창고를 위해 방향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나는 알 거 없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베링 해업을 지금 말하기 시작해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전부 다 통일교회 전척으로 들어가요. 평화대가 사만이 아니에요. 세계 지도자 여러분 번영으로 귀한 사람을 빌려 다시 한번 일루의 평화 천국 창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조국과 번영 설정을 위해 조국이 없고 번영 땅이 없어 너희가 태어난 너희가 번영이 아니야. 하루부터 하나님의 우리 번영이 아니야. 조국을 만들고 번영을 만들어야 해요. 조국을 만들고 번영 땅을 만들어야 해요. 최후의 이 통고 메시지를 안해낼 수 없어. 조국과 번영의 설정을 위해 실로 섬리적이고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혁명적이지. 마지막 선언이야지. 바라던 선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부 다 과제가 남아있어. 역사적으로 사탄에 의해 통과 소와 남과 북이 갈라놓았고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과 러시아 대륙을 갈라놓은 베이린 해업에 결항을 건선하거나 해제와 탄로를 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야돼가서 통을 줄어서 제 손을 다 팔아서 나는 이미 다 팔아 천이었어. 아냐고 할 사람 없을 거라고. 그래야 아프리카의 희망북으로부터 희망북에서 나를 땀 전부 다 끝에 문을 말해. 칠레, 샌드에까지 칠레는 태평양을 주면서 칠레 나라에 전부 다 남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까지 영구에 대한 대로서 미국의 뉴욕까지 자동차로 전 세계를 순회에 질수할 수 있게 될 세계의 초고속도를 열결해 줄 월드피스 킹브리시 앤드 터널을 완성하고 세계를 일일생활구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화의 세계는 그 위에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리를 다 해놨어요. 더 이상 분담과 분노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경고입니다. 몇 백 명, 몇 천 명, 몇 만 명 죽더라도 다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천번만번 선생님이 매일같이 이루고 이 말씀을 좀 삼고 저 딱 끝까지 물레편에서 저 파자 파음이 돌아와서 내 마음에 충격을 주야 세계 끝에 사람까지도 영계가 와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잃는 거예요. 잃는 거라고 공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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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사로잡힌 만물을 우리 후손들을 그런 거라고 본연의 만물을 더 문구와 대가지 아무 탕감 없이 천국 직행할 수 있는 백성 되소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읽을 거예요. 이번에 책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아침에 늘어날던 이것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읽지 않았으면 회개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금식을 하든가 해서라도 매워 나가면서 탕감하지 않고는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던가 알아야 돼요. 죄졌으면 죄진 그 직각으로 전부 다 결과를 청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 통치에서는 불가능한 사열의 것을 아시고 부대에 걸리지 않고 청산할 수 있는 주인 대리자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해요. 알겠어요? 알겠다는 상술을 들어 맹세해봐! 두 손을 하늘 앞에 박수로 맹세하라고 고마워요. 더 이상 분담과 분녈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에 하늘의 경고입니다. 전 세계를 하루의 생활구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인정문화 종교 국가 벽을 헐어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해오신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제안에 가진 선생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 일대도 안대를 쫓아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마찬가지의 법을 지켜야 할 소명적 책임이 있는 것을 통과하는 바예요. 아들, 딸도 알겠지? 네? 알겠나 모르겠나 답변하라고 정신 차려라고 이 지구성에 창건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러세가 하나되고 이것이 하나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이야. 내가 소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내가 툰드라 이 땅에 천막 지고 사는데 각각 소련 국경지대에 가서 천막을 짓던가 학호방을 짓고 거기에 서서 석탄을 불태해 가지고 거기 장작도 없어서 불태해 가지고 파수꾼도라면서 여기에 베린협 개척의 선각자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너 나라와 너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거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배도 만들어놨고 다 만들었어 잠수한도 만들어놨고 한국에 서서 배 만들어졌으면 현대가 대우가 못하는 배를 우리가 만들어 팔고 있어 지금 현대가 컴퓨터 같은 것도 토일교회 신세를 많이 지은 건 아니어야 돼 핸드폰이 발전한 땐 도원계에 서서 우리 토일교회 교인들이 많이 이용당해 줬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라도 내가 제 3회 회사를 만들어서 제 1회를 잡아먹을지도 몰라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모아 가지고 돈 많이 안 들어 가지고 대본의 그런 기관이 만들 수 있어 그런 실력이 나 없나 선생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이게 뭐야 다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배가 고픈 논의 구만 미국 간호세가 하나 미국 간호세가 하나 미국 간호세가 하나 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를 부를 것이고 서른 대사관에 있는 미국 대사 미국 대사관에 있는 서른 대사 불러가져 가지고 저 어머던 미국 정부 CIA가 회합을 해 가지고 결정짓고 두 나라에 통근하게 된다면 벌국을 예스가 놓을까 예스가 놓으라 할 때는 유엔에서 탈퇴하고 아이아 가인을 위해서 제가 그 없이 형님 일방도로 진첩시킬 수 있어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미국 간호세가 하나 하나 둘이 유럽 대륙과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모든 전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려면 뒷단장은 할 수 있는 미국보단도 소련부터 날 수 있는 실력 기반을 유엔총련 아벨 왕국을 중심 삼은 그 저 은포호 아벨 유엔이 세계 아벨 유엔이 아벨 유엔이 생겨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나 모르겠나 알겠나 모르겠나 그리고 모든 전교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힘을 모아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야말로 인력에 더 이상 전쟁과 분덤이 필요없는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을 장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모든 문제를 일사천리로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배정과 개혁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요 곽정환 예 믿어 알아 예 믿고 압니다 어딘게 뭔 집이야 알고 믿습니다 안되면 또 믿는다는 또 뭐야 항선조 예 알겠습니다 또 요정호 예 양창시 알겠습니다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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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서 사는 양창시가 아니야 나 양창시가 결심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청계천도 이렇게 무슨 뭐 이름이 뭐 이라고 그러던가 그 한 사람이 뭐 세 뭐 이라고 이가야 이 뭣이 이야 명박을 한다는 건 창피한 노름인데 대한민국을 명박해 가지고 못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명박이 이렇잖아 이명박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 말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명박이라는 게 또 뭐냐 이 사람 밝히 밝히 밝이라 밝히라 명박 두 가지 대통령 출마한다고 내가 반대면 어떻게 다 갔나 미국 정부로부터 서른 정부부터 기합이 들어갈 거야 큰소리 말고 자기들 자살을 같이 와서 문청체를 알고 행동해라 예 주동문 네 통과했나 안했나 예 예 예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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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처를 내가 가만낼 거라고. 선생님이 그를 배짝 있을 수 있어 없을 줄 알아. 있으면 그 주동문은 어떻게 되나? 불굴 줄재야 미완성의 밑에 칼침 맞았어 칼침. 주동문 주기철 목사 생각이 난다고. 주기철 목사 저 애절한 보고 내용 들었지? 잘했어 못했어? 미군명한 자리에서 목숨을 바치고 하는 주동문은 분명한 것이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성의 자리를 차지하는 주동문의 이름이 죽지 않으려면 그래야 된다. 자기 사촌 동생은 박사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일곱 명까지 있다는 말들은 그래? 그랬으면 그 박사도 좀 이자식들하고 후레가리기고. 나같은 뭐 잡아서 불에 먹는데 얼었을 거야. 이북도 한 번 더 가야 되겠다고. 내 지령을 받아가지고. 언제 가라면 언제든 죽든 살든 가다가 죽더라도 가다 와서 살더라도. 누군가 아니면 1차, 2차, 3차까지도 해서 북안도 죽일 수 없어. 지금은 중공의 예수궁화가 돼. 중공도 죽일 수 없어. 중공을 죽이면 서론의 예수궁화가 돼. 중공을 살리지 않으면 서론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서론까지 없애야 된다는 거야 없으면 안 돼. 내 믿을 교지로 쓰여야 된다는 거야. 서론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물질 거야. 한국어로서 수출하는 얘기. 중선 입구와 같이 거기에 큰 놈이 들어가게 되면 다들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요. 미국이 내 말만 들으면 저보다 젊은 청년들을 한 5만 명만 데려다가 계속 시키면 서론 전 돈을 만들어 가. 안 해도 내가 중공 국경제 하바르스쿨 지방에 그걸 만들어서 교육기지를 만들어서 몽골을 중심삼아 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기지를 만들려고 그래. 주당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미친 사람이 아니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몇 천년 후에 토일 결을 염려하면서 그 준비하고 있는 거야. 몽사해! 옆에 아들이 너 신랑이야? 잘 못 쓰겠구나. 애펜이 말을 듣었나? 애펜이 말을 듣었나? 자기가 애펜이 말을... 내가 세 번씩 하네. 자기말을 애펜이가 말을 듣는 거야. 어떤거야? 누가 난가 물어보자 이 녀석아 신앙끼리도 저보다 가야 할텐데 너 선생님 맥락 한번 듣겠어? 정말이야? 네 국가 메시아들이 메시아들이 남미에 가져가지고 160마리 고기들 잡아가지고 원초 기원성지, 원초성지, 기원성리, 승리성지라고 해가지고 미래에 수중궁전을 만들기 위한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바다에 고기를 잡게 정성들인 선생님이 정성들을 삼고 고기 잡아먹는 것만이 양식까지 해가지고 인류가 전부 다 여기 있는 고기 전부 다 종전을 없애려고 하는 걸 양식에서 보충해가지고 잡아먹은 고기 새끼까지도 양식에서 배양세에게 담수세에게 놔주자는 거야 거기 재미있는 것이 거기 수조국이 많아 수조국이야 단물인데 내가 원하던 것 같이 저기까지도 여기 있구만 이런 고기를 잡아서 해양까지 받아야 될 것 같다 너도 살 수 있는 기원이 훈련 안 시켜도 할 수 있다 하가지고 힘한 거 가지고 벗굽해 양식 등 안 해 어 지금은 안하나 했습니다 하지 하자 뭐야 창계 5만마리 3만마리 사간다고 거짓말이야 양식 양식 땅 넓은 전부를 툰드라 툰드라 아니면 저 뭐다 이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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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제가 로 매일같이 밤에 저보다 강가를 좌우 보게 된다면 강이 얼마나 이마만큼 넓지 넓으면 더 넓지만 좁을 때는 젊은 밖만 되는 그런 가운데로 저보다 고기들이 많이 밤만 되거든요 이 악어들의 악어의 눈빛이 푸른 빛이야 줄을 지어 있어 줄을 지어 그 가운데 조그만 배에 다섯 명 타는 최고 속도로 밤이야 밤 전지 하나 붙들고 그 전문가 때문에 두 개가 박아 놓으면 저 악어떼 앞에 전부 다 밑값이 돼 모험천만한 노름을 매일같이 들여 있어 몇 년 동안 그 노름 왔어 거기에 사는 동물이었다고 거기에 사는 스쿨 뱀도 전부 다 큰 놈들도 다 봐왔다고 알겠나 내가 말 안 끝내서 이름이 뭐이든가 신동국입니다 신동준이 동국이야 동준이야 동국입니다 그걸 나라 때문에 붙어 있어 새로운 동쪽 나라의 재물이구만 신동국 무슨 신자야 납신대 사람 좋지 몇 달 동안 이번에 4월 달 되거든 난 거기 또 예전에 몇 달에 갔던가 박정환 5월 17일부터 그 전부터 갔어 4월 달 20일 18일 전에 가가져가지고 저 뭐다 잡지 못한 수를 보충하고 돌아오라고 알겠나 죽을 사람 있으면 어떻게 아들 딸 데려다 가라고 그래 그 기간에 잡은 것은 내가 그 땅에서 잡은 나머지 고기들을 내가 값을 채서 줄 거야 알겠나 얼마 얼마 값을 가지고 현지에서 세 가지를 좋아 가져가지고 전부 다 여비라도 물고 밥이라도 먹겠고 불쌍하니까 대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마음 좋은 거 한 마리에 몇백 글에서 채 줄지 모르지 여번에 최선생장 성화식 때 다음 다음날 여수 갈 때 난 한 60명은 간다고 봤어 최소한으로 비가 내리고 좀 그래 비앞에 부술비 아침에 안개삐지 이래가져가지고 전부 다 차 타고 나가면서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으니 오라고 그래서 거기 상금을 얼마 아니면 현재 지금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황선저한테 나한테 물어볼 때 그때 보고한 게 몇십억 60억입니다 62억이니까 3억이라고 그랬지 60억 그래 60억 그러면 효율을 보고 어느 현찰이 필요하든 당장에 현찰을 준비하라고 그랬나 안 그랬나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그날을 기름하면서 간 양반도 수고했기 때문에 가정파탄 다 해놓고 다 이렇게 파괴된 모든 것을 상금을 주므로 말면 아마 그 명복을 빌 수 있는 귀한 메모를 생각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백 명이 되었든 이백 명이 되었든 차 한 대씩 하게 되면 한 대에 3천만에서 2백 명이상은 6천만 벌이예요 6천만 벌이예요 6천만 벌이예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예요 그런데 제정은 다섯 명 모자는 전부다 한국 총자도 아버지가 일본사람이고 일본사람이고 교체결혼 한패 세사람 그래서 네사람 모자는 전부다 에큐슈 세대는 뭐라고? 첼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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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련자면 더 좋잖아 도전이고 우리 비행기 이런 것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이 1억 얼마? 1억 2백 1억 2백 상금을 야 내가 큰 장사 했구만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이제 선교 세입은 기념의 날중사람까지 써버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표준하고 앞으로는 죽게 될 때에도 그런 기금을 나라와 세계에 남겨놓고 그 가락을 훈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 훈시 재료가 없어졌어 지네가 나를 준다 이 얘기를 털어놓는 거야 선생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영정세 열세 그 저 그 대사관년들 겉중심 삼아가지고 이런 것이 360만불까지 70만불까지 안 된다 왜? 340만불 뭐? 340만불 뭐 그것까지 못해갖고 그 선생님이 그 준비하라고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생각해봤어? 그 36가정 오늘로 임명하는 거야 곽정환 알겠어요? 재출발함으로 말면 아마 탕감받을 모든 영의 자리에 하늘 앞에 봉헌해라구요 알겠나? 항상 찾아가져가지고 저 뭐다 거리표태 해가지고 저 용성적이 요구이 되면 그 주변에 여기 인도네시아 비닐빈 대만 일본나라까지 합해가져가지고 조훈 대사관 저 뭐다 설렁은 군도 설렁은 왕이지 이것이 저 인도네시아하고 서은마뜨에서 돼있던 거 저 나 뉴욕이니하고 이것이 대양주의 큰 나라야 인도네시아 얼마 2억 2천만 2억 1,500 인구 2억 5천만 5천만 그럼 좀 5천만 5천만 6인 하고 설렁은 2천만 3천만 3천만 3억 가까이 들어갔네 3억 7천 3천 8천 미국인과 비싸네 누가 책임져서 인도네시아 누가 책임져서 인도네시아 누가 책임져서 33개국 아니 해양곤 내에 서은나라 가운데 33개국 전부다 다 들어가 카리부 카리부 14개국 어떻게 그러니까 몇 나라야 어떤 나라가 몇 나라가 어떤 나라가 14개국 14개국 회의를 해가지고 김병호 용정식이 그러면 저 저 뭐야 영정식이 아니야 그대면 저 뭣이야 조 정 순 순 내가 뭐라고 그랬나 조 조 정 순 셋이 예산 신청을 해봐 일본 거지 가담해가지고 대만 빈 일본 인도네시아 셋 나라들끼리 해가지고 이제는 솔로몬군도 전부다 섬나라 전체를 귀합해가지고 큰 미국과 영국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문제를 만들려면 어떤 나라든 친낙할 수 없거든 중국 남아도 막아버릴 수 있어 응 대만과 대저 중국 해업을 방어하고도 남을 수 있어 알겠나 예산 편성 돈 더 많이 필요 없지 만들래 저 36가정식 해가지고 네 수단 것을 동원할 수 있겠다 털어서라도 해양 세계에 본뜻한 제일 별관절 장소 그 사람들이 조상으로서 별관절은 그 후손들이 가가지고 관광지역을 사면 해양권은 일 안하고 고기 양식만 해도 먹고 살 것이다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당자가 얼마 얼마 필요해 가위를 생각 안 해 봤나 예산 계획도 해 봐야지 네 뭐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겠습니다 그래 해보라고. 박 회장, 36가정은 영종국 세계에 배치하는 거예요. 도서국가, 이것저것 해양국가까지 일본사람들 협조도 받고, 알겠어? 그래서 대만도 협조 받고, 빌리빈도 협조도 받고, 인도네시아도 협조를 받고, 영성적인 협조를 다 가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세계에 창설을 위한 준비 공약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협조가 다 가져가지고, 그 영토들이 전부 다 미국이 태반이 돼. 영국이 태반이 돼. 미국은 태평양도 잃어버리고, 전부 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난동판이 돼버렸어. 깨우쳐가지고. 내가 이거 각성시켜서는 그런 가담스크의 일을 지연시키려고 그래. 당장에 일본과 대만하고, 비눌빈하고, 인도네시아하고, 영국이 통해 가져가지고, 배 한 대씩만 만들라 하면, 배 만들갔나 안 만들갔나, 일본. 대만, 어디야? 그 다음에는 비닐빈. 협조할래? 안 할래? 협조할래? 안 할래? 그 다음에는 인도네시아. 협조할래? 안 할래? 알겠습니다. 연락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무료로서 전부 다 수송해줄 수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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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과 사람들을 운반해줄 수 있는 연락서를 계속 또 만들어야 돼요. 안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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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문청자가 지금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길은 하얗도 없습니다. 여러분 몰랐으시면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길까지 개척하고 죽지 않고 완성했으니 그것을 증거삼더라도 여러분이 결심 못한다는 말은 정리가 안 되겠으니 결심하고 이를 자체일 때 내에서 끝내고 말겠다는 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에요. 어때요? 어때? 곽정환 답변해 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어 방선자는 뭐야? 투당하십니다 뭐라고? 투당하십니다 거기 또 어염하다 거기 다 앉았구만 양창의 스키는 전부 다 얘기해야죠 김병우도 한목들에도 알겠어? 예수한 편속에 배는 우리 회사에 잘 만들어 줄게 우리 배 탈맹들은 배맹들 유명해졌다고 이젠 미국의 해병대가 우리 배만을 군사훈련이 어려워 쓰게 되어있어 양창의 스키 사실이야? 예 아? 알아보면서 전부 다 해군 배를 수리하는 데 1등 전부 다 특허를 받고 있는 우리 회사야 기술을 그렇게 발전시켰어 그렇게 알고 마음을 모아 개혁시켜 봐요 곽정환 대신 다세물 개혁하라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전 세계 축복가정들은 전부 다 14만 4천 불악의 불악을 책정했으니 이거 같으면 전부 다 72가정 불악불악 수를 채우지 않느냐 보고 있는거에요 20만 미나 미만을 보고 있어 이래가지고 비는 곳이 있으면 즉각적은 내가 전부 다 보충해가지고 일활적으로 축복가정은 1년, 1년, 2년 휴역이야 휴역을 해서라도 가서 말을 가르쳐주고 글을 가르쳐줘야 되겠어요 글을 가르쳐주는 뭐이냐면 이 책이 필요한 곳이고 이번에 전부 다 장식 풀어주는 책이 필요할 곳이고 전부 다 훈덕하는 천성경이 필요할거에요 원리말씀 물론이고 책을 어떤 책든 귀하게 내게 가져가지고 눈이 눈이 피곤해가지고 안경을 낄 수 있게끔 도파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뒷앞에 탈락되어야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거에요 그럼 내가 알다시피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뜻이 있고 자기 생명선이 귀화되는 걸 알고 염려하던 사람은 춤을 추며 밤을 새워가며 공부할 거라고 있어요 이런 귀한 보물을 묻혀지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건으로 이룰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라지 않으면 좋겠나 바라면 좋겠나 바라는 명심해서 바라는 사람이 되갔던 사람 한번 손들어 보자고 사진찍어들아 사진찍지 어디가서 촬영반 어디서 찍어 안보이는데 어 여기 있구나 다래력 증거물을 들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인식의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제 베이링협의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든 안될 줄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50년 전에 선생님이 말하던 예언한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앉아서 가지고 세계와 은하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안 돼서 핸드폰 가지고 세계에 얻는다 하네 100집 120집 이상까지도 연결시키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5분이면 한 나라야 5분이면 한 나라 60분이면 몇 나라예요 몇 나라예요 몇 나라예요 몇 나라예요 6나라 6나라 10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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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권도 연결할 수 있지 그런 환경을 가져가지고 일모다 같은 말 전도 못하고 같은 말 신문의 이름 새로운 이름이 있으면 대본에 나는 당신이 새로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역사에 기록물을 모집하는 전문의 콜렉터들인데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주문하시고 해가지고 자기의 전부다 원래 책 가져가지고 당신의 내가 사랑하는 기록물이만큼 당신이 보내주세요 읽고 소감 얘기를 한 번 해 이 책을 열 권 백 권 주문하신 내 이름을 통해서 주문해주면 내가 싸게 해줄테니 그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집하겠나 전도는 전략을 짜고 다 그려야지 공사비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전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도는 지금 역사 후대 앞에 실로 가공할물 죄형을 짓고 있는 것을 잡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내를 들어보시죠 미국의 지난 3년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 부은 전비가 얼마 전인지 아십니까 200조원 200빌리언 달러스 200빌리언 달러스에 육박하였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베이린헵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남을 돈입니다 미국의 베이린헵을 해결하면 역사적인 나라의 대통령 천년말론 그 이름이 미국 이름과 더불어 이 하나의 통일세의 평화의 왕복하도록 이름을 같이 할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모르고 흘러버린 돈이 얼마나 비참한 거야 무자비한 돈이요 무자비한 생명들이 죽어와서 이 죄를 전부다 전부다 섬리사에 책임진 각성보단 나라들이 책임 탕감하자 만들 사건이야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대는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붓는 어리석은 만행들을 계속하야만 한 것입니다 성경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의 전쟁을 위해 전쟁의 자식들이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 돈을 탕진하는 패악을 거듭해서는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들을 들고 박메일을 후렉하게 해적하게 돈이 어마어마한 비축자금 빨리 배 3배만 갖추라고 알겠나 당장의 시작에 12곳에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파송해 가지고 천만 세월에서부터 이 개척 군사를 파송하는 일본 일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들 하나의 회사비 전부다 전부다 소용될 수 있는 제일 출발기지에 문명의 이거로 활동할 수 있는 무슨 차니 탱크니 무슨 백호흑 전부다 기부하는 사람 기도 받아도 역사적인 회사가 되어 가지고 후대 평화 세대까지 이름이 남는 회사가 될 것이다 경쟁만 붙으려면 몇십 배 40 배 50 배 100 것에 저런 준비를 시킬 수 있다고 노력 안에서 그렇지 내가 할 것은 틀리면서 할 거라고 알겠나 자기 나라에 백만여자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하라고 안하면 저건보다 우리 언론가들 조사시키려고 해요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세계를 모든 것들의 역량을 전동을 하며 대우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창궐에 총매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고마워요 물어보기에는 안 들어도 답변할 줄 알고 박수하니까 나 그렇게 알겠어 여러분 인류는 이제 레버리미닛 가르치는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의 평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막다른 길에 들었습니다 왜 청소년들 어디로 갈 거야 에? 프리섹스 호모 러스비안 어디로 갈 거야 친족 상관관계 어디로 갈 거야 난장판에 대해서 미국의 고충 건물 내에서는 전부다 거리에 뇌거리에 서서의 몸을 팔든 전부다 창녀들의 모습이 모습을 하는 빌딩이 가득 차가 어떻게 막을 거야 어떻게 막을 거야 저 통능 정리를 해줘야 되겄어 뇌거리마다 우리 파스레드 요리에 서서 걸리기만 하게 된다면 뿔리빵으로 노름 하려고요 문제를 내가 이럴 거야 여러분 나라가 창피해 안 들어 선생님이 그럴 때에 자기 이름들을 시기로 도둑질 가지 말고 미리 자기들이 전부다 선조적 입장에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예스러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조상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어 알겠나 하자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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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자식들아 말자 이 쌍놈의 자식들아 욕을 하면 쌍놈의 선생님이 쌍놈의 선생님이 쌍놈의 말자 그런 결심을 하지 않고는 하야될 운명이야 하야될 운명이야 하야될 운명이야 내가 이걸 못내게 되면 우리 아들 가운데 국진이 같은 사람 몇 개 가져가지고 저 왜 명령할지 몰라 그래서 국진이 선생님이 명령할 것은 들으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도수를 넘기고 자기 재단 이사들은 아직 안 됐는데 재단 이사장까지도 조사하고 나 명령 안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건 도수에서 지나가는 거야 박지희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국말 잘 뭐라 아들어들이니 잘 가르쳐주라고 알아들었어 국진 내가 내가 후레 갈 거야 발길을 차고 교육 못해서 큰 놈들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 안 가면 아버지와 같이 가지만 도망갔다가 나갔다가 돌아 둘 길이 없어 도망갈래는 형님 그 조카들 목돌미를 잡아 끌어가가지고 저 왕궁에 오고 싶냐 물어보라고 너희들이 너희들이 서서 봐야 돼 며느리들이 서서 봐야 돼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서서 못하면 그 애매앱이 팔려가야 돼 정배를 가야 된다는 말이 벌어진다 앞으로 여러분의 선한 자상들 여러분의 선한 자손을 총독은 내고 후천세의 천적인 권세가 뭐라 하시면 제아문에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으로 할지라도 천지의 운세 앞에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선생님 자신이 지켜야 돼요 선생님의 아들 딸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죄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세밀히 가르쳐주는데 안한 것은 무지한 사람은 더해 더 나빠 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지한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신 이 메시지는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린 경거여 축복이다 천을 따라 흥하고 승리해 가는 뇌브랜눈과 보조를 맞추고 이 땅에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평화 이상 세계의 왕국을 창건한 주역들이 되시겠습니까? 예브랜눈 말 들으면 그 주역들이 될 수 있나 없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봐 일어서서 박수로 반영해 대사도 앉아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의 여는 종교의 벽 종교의 벽이 원수야 통일교의 벽까지 원수가 있어요 간판 들어 먹고 선생님이 피를 빨아먹고 선생님의 통일교의 교인들을 잡아다가 피빠라먹은 폐가 있어 2중 3중 3시대의 죄를 가산 10배 100배 나 몰라 단단히 결심들 하라고 충고도 하고 알겠나? 황성조 전라도 좋은 건 불쌍해 보고 잘 지도하라고 곽초한 6개월까지는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떠나야지 6개월 이내 지명을 내릴 거야 알겠나? 한국에서 있는 모든 미국과 가져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모들에 부모될 수 있는 후진자를 축복하는 데 선조도 입사했으니 사탄 세계에 축복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차원의 신시대에 전부 다 병사들을 만드는 주요부를 가야 될 것이다 CIA KGB를 통원해가지고 시켜야 할 누가 할게? 장애인 진료에 많이 하겠으니 그건 놀아가야 돼 할 수 있나 없나? 하겠습니다 아들 이름 뭐든가 큰아들이 진만 진만 그대면 진리고 그대면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이야 네 세단이고 둘이든가 딸은 넷입니다 하나는 죽었지 예 저 책임지라고 미국에서 아들 딸 동원해서 사원에서 또 있잖아 현진의 미국 중에서 가정을 대표해가지고 전통적 가정을 만드는 책임을 자기 질물진거 알지 현진의 국진과 더불어 앞으로 선생님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던 것은 대신 책임져야 될 것 알지 현진아 아나 모르나 아나 모르나 내가 지시 안 들어서 행동을 해야 돼 안 하게 되면 내가 경제적 기원을 안 해 안 하게 되면 내가 경제적 기원을 안 해 세상 세계 왕국을 참고하는 지옥들이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지옥이 되요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니면 아니면 사탄이 저한 구태이현한 종교의 벽 지금까지 해먹던 종교 통일교의 종교 벽이 있어 다른 종교 벽 안에 어디서부터 색출해 버려야 돼요 종교의 벽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인정의 벽 토라가 되어 여생을 신임과 후회 속에 마치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결코 이 땅의 신천신지 새로운 문화와 이상 왕국을 참고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건국 용장들을 필요한 당장에 배치하겠다는 얘기요 동원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이 일득들을 중심 삼고 선교사까지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 지시했는데 뭐 때문에 그 책임 소용을 누가 도와주시라고 하면서 고독 단순에 탈락할 수 있는 족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전부 다 친족 전부 다 반 친족까지도 외누리 사중까지도 전도해 가지고 가담해 가지고 자기의 기반을 빨리 보충해라 하는 것을 내가 권고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는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여 참부문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심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냐 1952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보다 6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퇴근한 사람은 선생님이 태어난 천운세와 평면도상에 서있어요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늘이 사악한 세계를 쥐었고 이 땅의 신천시 새로운 문화와 인상화를 창권날 용량으로 부르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어난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여 참부문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심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때 태어난 여러분과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거든 이때 권내에 있어서 저 뭐다 직접 이제 여러분 명령을 가져가져 가지고 국가적 메시아 되었으면 통일교회를 잘 모르지만 이제 새로이 가입하는 입장에 들어가더라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난 사람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참부모 중심 삼고 후덕에 마무리해서 이들까지도 혜택을 지워 가져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무리 가운데 가담 시킬 수 있는 전부 다 마음따리를 가질 수 있고 그런 포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 후에 몇 천년 몇 발 사례를 지도할 수 있는 후배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큰 사람도 빼놓지 말고 좀 쓸만한 사람을 잡아다가 일시켜야 돼 사람이 없으면 가려야 사람이 없으면 가려야 사람 농무는 많아 가인적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군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여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슬리스는 왜 저보다 박사 걱정하고 있는가 뭘 해야 되는 이야기에요 영재는 자격 관계없는 것에 딱 끊어버리고 있어 누군가 선대호 이슬리스는 세뇌해야 돼 어떻게 해봤어 예 엉증이 일하지만 내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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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창피하게 나는 체면불구하고 뭐 얘기들을 받아들이면서 아이고 벌써 끝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어떻게 홍 총장은 어땠나? 홍 총장은 지금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네.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출발하던 유행이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유행을 창설하는 거예요. 평화, 왕국, 군대와 경찰을 창설하는 거예요. 이건 평화 세계의 저결구와 배결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전과 월남전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인류의 복귀와 미래를 위한 평화왕국평찰과 평화왕국군을 창설해야 신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불확, 불확, 이 가정에 있는 데서는 70문도 가난한 땅에 서서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다니면서 결심하다고 말하면 아마 거리에 객사가 된 개중도 잘하는 그런 죽음이 돼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갑주를 입고 전쟁에 투쟁하는 무구장옷을 입고 철갑옷을 입고 갑주를 입고 하늘을 위하여 그리고 일로 만들기 위한 전력을 투구하는 슬기롭혀 영맹한 천주적 평화왕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尾山田、今まで日本のメンバーでもって、革命軍の軍力を準備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誰も知らないんだね。 それを継続しているの?それを仕事しているの?それを仕事しているの?それを仕事しているの? それを仕事しているのです。 ビデオができてい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統一のことができます。 ソロンと中央から地下の新聞社と地下運動を作って、 ビデオができていること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統一のことができます。 ソロンと中央から地下の新聞社と地下運動を作って、 それを反対することができます。 もう連れ出すことを言いたらなければ、 それを言っていることを言ってくれたのですね。 それを言ってくれます。 彼は、それを言ってくれ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経後に、兄が怖く知ることを知る事があります。 彼にどのようなことを知らせることができます。 彼に、! 彼からは、石斬さんがいますが、 このふらく認められたことを知らないように、 형님 이름이 뭐야? 박보희입니다. 무엇이? 보희라고 그러잖아요. 박보희. 박보희가 형님이야? 쟤는 노희. 노희인가? 조카, 장조카 이름은 뭐이라고? 박중향. 동생은 뭐이라고? 어떤 것들? 아 조카만이 조카 주제부터 조카 이름은 뭐이라고요? 누가 제 조카? 박중선, 박중선. 마다들 아버지 때문에 가서 언어를 하고 있나? 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좀 해야지. 네. 선생님이 말한다는 다 그렇게 돼. 우리 인진이도 그 배우를 몰라. 진서이도 그 배우를 몰라.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진이도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평화의 왕군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수 했죠? 자 이제는 나도 이제 배가 고파서 배가 고파서 싸이링이 울려와. 이제는 좀 그만둬 보지 이렇게. 이제 이거 한 페이지 남았어. 한 페이지. 70분 지났다. 한 페이지. 한 장에 70분. 잘 들어요. 부대원을 버렁이 졸여해 준 하늘의 경건을 가슴 깊이 각인하시오. 돈으로 새기라.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야. 조각도를 새기듯이 대리석에 흐름을 파서 새기듯이. 각인하시오. 참부님을 통해 받은 결혼 축복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일이라는 길이며. 가정에서 혈통 벗기야. 첫째 알겠어요? 둘째가 뭐예요? 참부님을 통해 받은 축복들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의 그토록 서해 놓으신 해방군과 숙방군을 확보하여. 이걸 확보하여. 하나님의 이상거중과 평화 이상세의 왕국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해방속방이 뭐이냐 하면 전부다 혈통을 찾아가지고 해방속방이 뭐이야. 가인하벨 문제야. 가인하벨. 이것이 행위라는 데서. 일개 국가 국가끼리 해방도 했지만. 이렇게 속방하는 일이 기독교 문화권, 종교 문화권 세계에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이상 가정과 평화세계의 이상 천국을 영원히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로 해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전부다. 안식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을 명심하시고 천주, 평화, 연합의 발전과 성격을 위해 참부모님과 같이 전통적 사생활을 같이 아들 앞에 투입식을 남기면서 같이 최선을 다하여 대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그 70페이지, 80페이지부터 읽어봐 빨리 80페이지. 80페이지부터? 8페이지만 빨리 읽어. 네. 자 야 야 야 야. 진짜 할아버지 뽀뽀 한번 해보자꾸나. 21세기 현대 과학기술은 이제 베링해협에 터널을 뚫는 것 정도는 문제도 안 될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공사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가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탕진하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인류는 지금 역사와 후대 앞에 실로 각오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미국이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조원, 200빌리언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면 베링해협 프로젝트는 완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들에 이처럼 엄청난 돈을 퍼부는 어리석은 만행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성경 2사에서 2장 4절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 때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에 자식들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천문학적인 돈을 탕진하는 패약을 거듭해서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이상세계 왕국 창건에 총매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제 외부문의 가르침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평화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조상들이 총동원되고 후천시대에 천적인 권세가 몰아치면 제아물이 막강하게 보이는 국가나 민족이라 할지라도 천지 운세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지에는 완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하늘이 이 시대에 내리는 경고여 축복입니다. 천운을 따라 흥하고 승리해가는 레븐문과 보조를 맞춰 이 땅의 참된 가정, 참된 사회, 참된 국가, 참된 평화 이상세계 왕국을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구태의 연한 종교의 벽, 문화의 벽, 민족의 벽, 인종의 벽의 포로가 되어 여생을 신음과 후회 속에 마치겠습니까? 하늘은 이 사악한 세계를 뒤엎고 이 땅의 신천신지를 창건할 용장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태어나는 천주평화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여 참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인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평화군의 이름으로 출발했던 유엔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천주평화연합은 이제 인류의 복지와 미래를 위한 평화경찰과 평화왕국군을 창설하여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는 파수대의 책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갑주를 입고 하늘을 위해 그리고 인류 만대를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천주적 평화왕국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본인이 전해준 하늘의 경고를 가슴 깊이 각인하시어 참부모님을 통해 받는 결혼축복이야말로 하늘의 혈통을 찾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해 오신 해방권과 석방권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 이상세계의 왕국을 영원히 이 땅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주평화연합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참부모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도 뭐 이제 10시 반이구나. 12시가 거의 된 줄 알았더니 10시 반이야. 어디 가요 곽정환. 경백한 말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래. 오늘 점심 먹고는 말이야 좀 쉬자고 언제까지 계속하던가. 6일까지 6일 오후까지입니다. 6일 오후까지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 모레 오후니까.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내일 모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 엄마 봐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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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엄마 엄마 왔다. 어? 깎아줄게 이로는 거니까. 그래 그래. 줘요. 깎아줄게. 깎아줄게. 어디 있어? 깎아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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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아allow Cabec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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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호가 США 사장님을 사람들이듬어 있네. 아이고. 박수하라. 박수해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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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거기 있구나. 그래. 만세. 자. 어느 날이요? 끝내고는 정심 먹고 아침인가 정심 아침 두 끼 먹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답사하고 어디를 답사해? 여기 전체 다 들려봤나? 안 들려본 사람 손 들어봐. 저 궁전까지 전부 다 여기 직진 동네 동네 다 들려봤나? 안 들려봤나? 안 들려봤나? 안 들려봤나? 안 들려봤나? 안 들려봤나? 그만. 그만. 전부 다 탈대주가 책임자에 휘하여서 오늘 저녁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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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고 그러면 뭘 하자고요? 윷놀이 한 번 하자고. 윷놀이 좋아하면요. 내일 본격적인 지시하고 내일 하면 내일 모레는 그대면 뭐 적당히 하고 헤어지면 뭐 오늘 한 모든 말만 다 듣고 나는 것이니까. 이렇게 놀 수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휴양지에 휴양 왔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마음을 푹 풀어놓고 전부 다 시찰하고 저녁에 다시 만나자고. 알겠어? 윷놀이의 상은 많이 줄지 몰라. 그리고 이번에 헌금 낸 것이 돈이 전부 다 모이고 산. 12개 들어왔어요. 12개. 12개는 120만원이 갔나? 1200만원이 갔나? 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배당해 주려고 그래. 교회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공급을 현찰로 어느거보다도 우리 은행에서 배부하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많이 필요한 것이라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 자 그렇게 알고. 전체 기립! 전체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경배, 경배한다. 그래 그래 그래.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그래 그래. 그래 또 해야지. 그래. 바로. 우리.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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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고된 공식적인 일정은 순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하신 대로 오후에는 전체의 기관들 또 모든 건물들과 기반을 방문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대륙 회장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침 겸 점심을 먹도록 해주세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입구에 명찰이 있습니다. 각 대륙에서 오신 성교사님께서 먼저 명찰을 받으시고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각 기관, 단체 또 공직자께서 명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각 대륙에서 오신 성교사님들께서 먼저 명찰을 받으시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각 기관에서 오신 공직자께서 명찰을 받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